오늘의 동아, 용감한 소년 옛날 옛적에 배고픈 자식을 여덟 명이나 둔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재산이라고는 암소 한 마리밖에 없어서 가족들이 끼니를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농부에게는 하얀 백합이라 불리는 암소가 있었어요. 이 암소는 큰 축복이었기 때문에 농부는 누구보다도 하얀 백합을 아꼈습니다. 하얀 백합은 영주의 장원에서 풀을 뜯는 최상급 암소들에게서나 얻을 수 있는 좋은 우유를 내주었습니다. 이는 물론 농부의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얀 백합은 덩치도 컸고 생김새도 다른 소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매우 영리하기까지 해서 농부의 자식들이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었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밤낮으로 즐겼어요. 아이들도 하얀 백합을 몹시 아껴서 쓰다듬어주고 함께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하얀 백합은 가난한 농부의 암소였지만 벌통 속에 사는 행복한 꿀벌처럼 삶에 만족했습니다. 여름이면 하얀 백합은 영주의 장원 옆으로 펼쳐진 목장에서 풀을 뜯다가 해가 떨어지면 영리하게도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저녁 슬픈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연애 때처럼 돌아와 있어야 할 하얀 백합이 밤늦게까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농부는 하얀 백합을 찾아 새벽까지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기진맥진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농부와 아내, 큰아들이 하얀 백합을 찾아 다시 목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목장의 이쪽 울타리 끝에서 저쪽 울타리 끝까지 샅샅이 확인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결국 목장의 한쪽 구석 저 멀리 부드러운 땅 위에서 하얀 백합의 발굽 자국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백합의 발굽 말고 덩치가 커 보이는 다른 누군가의 발자국도 어지럽게 나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발자국이 누구의 것인지 깨닫고 크게 놀랐습니다. 발자국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훌타우드에 살고 있는 거인 트롤이었습니다. 하얀 백합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화강암산의 동굴에 살고 있는 거인 트롤이 목장으로 내려와 농부의 암소를 끌고 간 것입니다. 거인 트롤은 하얀 백합의 우유가 그 나라의 어떤 우유보다도 맛이 좋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을 겁니다. 농부의 작은 집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눈물을 보였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참담한 마음에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암소를 되찾아 오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트롤이 살고 있는 소름 끼치는 산의 동굴에 누군가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유령이 나올 것만 같은 깊은 산 속에는 트롤뿐만 아니라 괴물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무시무시한 다른 것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훌타우드에 사는 초록색 머리칼의 마녀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숲속의 감시견 그리고 털이 덥수룩한 숲속의 왕인 곰이었습니다. 농부의 아이들 중에는 작은 키에 붉은 뺨을 한 니세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니세는 근처 7개의 마을을 다 뒤져도 비슷한 소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특이한 아이였습니다. 니세는 세상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칠 만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니세가 이렇듯 아무것도 겁내지 않는 까닭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 친절하고 상냥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흉포한 동물도 니세를 해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니세는 늑대나 곰, 심지어 훌타우드에 사는 마녀나 트롤들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얀 백합 얘기를 들은 니세는 동굴에 살고 있는 트롤을 찾아가 하얀 백합을 되찾아오리라 결심했습니다. 니세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도 아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니세는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호주머니에는 버터를 바른 빵을 챙겨 넣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니세는 숲에 당도했습니다. 좁은 계곡과 호박돌, 쓰러진 나무들과 늪지대를 지나기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니세는 몸집이 작고 날씬했기 때문에 동작이 재빨랐습니다. 니세는 마치 뱀장어라도 되는 양 관목과 나무들을 스르르 빠져 지나갔습니다. 한참 후 니세는 바위에 앉아 헝클어진 초록색 머리칼을 빗질하는 마녀를 발견했어요. 이 마녀가 다름 아닌 빠른 발을 가졌다고 알려진 훌타우드의 마녀였습니다. 마녀의 머리는 엉덩이까지 치렁치렁 늘어질 만큼 길었습니다. 니세가 옆을 지날 때 마녀가 물었어요. 내 숲에서 뭘 하는 게냐? 제 암소를 찾고 있어요. 아주머니, 트롤들이 훔쳐갔거든요. 니세는 조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 섞어라. 마녀가 소리치며 바위에서 뛰어내려와 니세의 옷깃을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이때 마녀의 기다란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뻗친 전나무가지에 걸리고 말았어요. 마녀는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발가락이 땅바닥에 닿을락 말락했지만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었지요. 마녀는 허공을 발로 차보기도 하고 몸을 뒤틀어 보기도 하고 있는 힘껏 소리를 내질러 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모습을 보았더라면 꼬락선이 한번 좋다고 비웃었을 테지만 니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니세는 나무 위로 올라가 마녀의 머리카락을 조금씩 당겨 풀어주었습니다. 덕분에 마녀는 무거운 전나무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너를 해치려던 사람을 돕다니 참 묘한 아이로구나. 마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를 때려주려고 했다만 이제 너를 도와줘야 할 입장이 되었구나.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니세는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맹수들의 말을 알지 못하면 이 숲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단다. 내 너에게 마법의 풀을 줄 테니 귀에 꼭꼬 가거라. 숲을 통과하는 동안 맹수들이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듣게 될 거야. 니세는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잠시 후 니세는 숲속의 성난 감시경과 마주쳤습니다. 감시경은 세 개의 발만으로 절뚝거리며 니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러곤 흉포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불쌍한 아저씨. 니세는 두려움을 보이기는커녕 동정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다치셨군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걔는 니세를 향해 달려들 태세를 취하다가 소년의 친절한 말에 놀라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감시경은 말 잘 듣는 강아지처럼 뒷다리를 구부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구나. 네, 그럴 거예요.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상처를 좀 봐도 될까요? 걔는 소년을 향해 아빠를 내밀었습니다. 발에는 큰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니세는 가시를 제거하고 상처가 난 자리에 젖은 이끼를 바른 후 풀을 뽑아 보기 좋게 상처를 동염했습니다. 기분이 훨씬 낫구나. 감시견이 내 다리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귀를 물어뜯을 작정이었지만 이제 그렇게 하기 싫구나. 어디로 가는 길이니? 암소를 잃어버렸어요. 니세가 대답했습니다. 암소를 찾으러 트롤이 사는 동굴로 찾아가는 길이랍니다. 이런, 감시견은 불쌍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란다. 트롤의 성미를 건드리면 큰일이 나거든. 하지만 친절하게 내 상처를 돌봐주었으니 길을 안내해 주마. 그래도 되겠지. 감시견은 성큼성큼 앞서 나갔고 니세는 감시견을 뒤쫓아 서둘러 달렸습니다. 코디아우 니세 일행은 깊고 깊은 산중에 이르렀습니다. 몇 시간을 달리자 코를 킁킁거리며 덩굴 월교를 찾아 쿵쾅거리며 토탄 늪을 돌아다니는 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아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감시견이 말했어요. 녀석은 사람과 가축을 공격하거든. 큰 덩치에 덥수룩한 털을 하고 있지만 저런 모습도 싫진 않네요. 소년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이렇게 대답하고는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곰이 소년을 보았어요. 곰은 앞다리를 들고 일어서더니 소름 끼치는 소리로 으르렁대며 소년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대단한 목청이군요. 소년은 악수를 청하려는 듯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합창대에 들어가면 훌륭한 베이스가 되겠어요. 곰이 소년을 향해 좀 더 다가서며 포효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리예요. 소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와 인사를 하려고 앞다리를 그렇게 들고 계시다니 참 친절하세요. 곰이 니세를 덮치려고 할 때 초록색 머리칼의 마녀가 숲속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마녀는 트롤의 동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 거리를 두고 니세를 따라왔던 겁니다. 소년을 그냥 두어라. 마녀가 곰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단다. 상관하지 마시오. 곰은 물러서지 않고 입을 더 크게 벌렸습니다. 숲속의 마녀도 지지 않고 울퉁불퉁한 전나무 밑동을 뽑아 들고는 크게 벌린 곰의 입을 향해 던졌습니다. 날아간 전나무 밑동은 곰의 턱에 정확히 끼어 곰은 입을 다물기는커녕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안 돼요. 제게 인사를 하려고 양발을 들고 계신 친절한 곰 아저씨에게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저씨. 니세는 근처에서 기다란 나무 막대를 구해왔습니다. 곰은 숨을 헐떡거리며 다소곳이 앉아있었어요. 니세는 나무 막대로 곰의 입안 여기저기를 찔러보았고 결국 전나무 밑동을 입에서 빼낼 수 있었습니다. 잘했다. 곰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용기있는 소년이로구나. 한입에 너를 삼키려 했다만 이제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 대체 이 숲에서 뭘 하고 있었던 게냐. 소를 찾고 있었어요. 트롤이 제 소를 훔쳐갔거든요. 오, 그런 일로 이렇게 길을 나섰다니 대담한 아이로구나. 내가 보기보다 영리한 아이라면 홀타우드의 트롤들에게 멋지게 한 방 먹일 수 있을 게다.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도움이 될 거야. 숫자가 늘어난 니세 일행은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감시견이 앞장을 서고 곰이 맨 뒤에서 따라왔어요. 초록색 머리칼의 마녀는 소년의 모험을 지켜보기 위해 이미 멀리 앞서갔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일행은 트롤이 살고 있는 산의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는 거대한 돌무더기로 막혀 있었지만 사냥개가 지나갈 정도의 작은 틈이 나 있었습니다. 곰이 말했어요. 니세, 너라면 안으로 기어들어갈 수 있을 게다. 만약 트롤이 공격하면 곰 아저씨 들어오세요 라고 외치거라.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약속하마. 고맙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니세는 이렇게 대답하고 동굴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눈앞에는 마치 커다란 외양간 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화당 옆에 앉아 뼛조각을 씹고 있는 늙은 트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트롤은 정말 추했어요. 커다란 코와 털이 잔뜩 난 손등에 손등에 연두색 고양이 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한쪽 구석에는 트롤이 숲에서 꺾어온 엉겅퀴를 씹고 있는 하얀 백합의 모습도 보였어요. 어라? 웬 꼬마지? 트롤은 깜짝 놀랐다는 듯 이렇게 말한 다음 한 손으로 니세의 허리를 움켜잡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넌 어디서 온 게냐? 상냥한 트롤 아저씨 니세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실수로 이 동굴에 들어온 제 소리를 찾으러 왔답니다. 바보 같은 소리는 그만두거라 꼬마야. 내 아내와 나는 우유가 필요하다. 저녁 식사로는 내가 딱 좋겠구나. 아내가 돌아오면 식사 준비를 할게다. 농담이시죠? 당신같이 친절한 분이 그런 잔인한 짓을 할 리가 없어요.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트롤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너를 요리해 먹을 거야. 두렵지 않니? 전혀요. 저는 아저씨가 무섭지 않아요. 니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가 원래는 나쁜 행동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너 같은 아이는 처음 본다. 트롤이 말했습니다. 여보, 빨리 와서 불을 지피고려. 트롤의 아내가 동굴의 다른 방에 있다가 나와서 부시돌로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를 위해 동굴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피우시다니 아주머니도 참 자상하세요. 니세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하얀 백학은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랍니다. 늙은 트롤은 니세를 붙잡아 프라이팬 속에 던져넣으려 했습니다. 니세는 다른 생물들에게는 친절함과 상냥함, 아량의 힘이 통하지만 트롤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니세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곰 아저씨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곰은 입구에 있는 돌모더기를 커다란 앞발로 쓰러뜨렸습니다. 허공에는 불꽃이 튀었어요. 제일 먼저 곰이 동굴 안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숲속의 마녀와 감시견도 들어왔지요. 곰은 순식간에 트롤의 목을 단단히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감시견은 트롤 안에 가죽옷을 물어뜯었습니다. 놀란 트롤의 아내는 화장 옆에 둔 물통에 빠져버렸어요. 한편 숲속의 마녀는 하얀 백합에게 다가가 트롤이 묶어놓은 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니세는 서둘러 하얀 백합의 등에 올라 기다란 뿔을 꽉 잡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다니 고맙습니다. 트롤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너무 심하게 괴롭히지는 말아주세요. 그러고는 하얀 백합에게 길을 재촉했습니다. 서두르자 하얀 백합아, 니세를 등에 태운 하얀 백합은 꼬리가 나부길 만큼 빠르게 내달렸습니다. 니세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흔들며 외쳤어요. 만세! 하얀 백합과 니세는 전속력으로 나무줄기와 돌밭을 넘고 숲과 목장을 달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막 얼굴을 가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오늘의 동아 천년을 산 거북 천년이나 살아서 아는 것이 아주 많은 거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누가 나만큼 지식이 풍부하고 영리하겠어? 그러니까 난 최고 중에 최고란 말씀이야. 거북은 이렇게 큰 소리치며 바닷속을 유효이 헤엄쳐 다녔습니다. 바다 짐승들은 어떤 일에나 참견할 뿐 아니라 남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혼자 다 아는 척 수다를 떠는 거북의 꼬락서니가 안이 꼬았지요. 그러나 나이가 천 살이나 먹어 가장 어른이기 때문에 대놓고 쓴 소리를 할 수 없어서 쑤근쑤근 뒷공농만 했습니다. 저런 개 잘난 체하는 건 정말 못 봐주겠어.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입이 근지러워 잠은 어떻게 잘까? 잠을 잘 때도 계속 얘기하고 있겠지 뭐. 바다 짐승들은 거북이 안 듣는 곳에서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거북이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어이, 누가 나 좀 살려줘. 거북은 덜어 겁이 나서 소리쳤지만 평소에 너무 인심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서 구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부가 배를 타고 나와 그물을 끌어올리는 바람에 거북은 꼼짝없이 붙들려 버렸어요. 어허, 이렇게 큰 걸 보니 나이를 꽤 먹었겠구나. 오늘 재수가 아주 좋은걸. 어부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거북을 배에 끌어올려 뒤집어 놓아 꼼짝 못하도록 해놓고 바닷가를 향해 노를 저어갔지요. 이었고 바닷가에 도착한 어부는 거북을 지게 해 지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을 가마솥에 넣고 푹 삶아서 맛있게 먹어야지. 어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거북은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이제 자신은 죽는구나 싶었지요. 어떻게 하면 어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궁리하고 또 궁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천하에 모르는 것이 없다고 자랑해온 그의 머리를 가지고도 도무지 신통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가는 도중에 뽕나무 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밭에는 가지치기를 해서 널어놓은 마른 가지가 수복이 쌓여 있었지요. 이놈은 덩치가 커서 쌈는데 뜰감이 많이 필요한데 이까지 뽕나무 가지는 불이 신통치 않을 것 같아. 어부는 지게를 작대기로 고여놓고 뽕나무 가지를 주워 모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포기하고 도로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어부가 하는 꼴을 본 거북은 속으로 비웃었지요. 바보 멍청이 같으니 마른 뽕나무 가지가 불이 얼마나 활활 잘 타는데 그것도 모르고 거북은 자기가 아는 것을 어부한테 알려주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알려주면 자기 목숨이 더 위험해지니 문제였지요. 지식을 뽐내고 싶은 우쭈란 자신감과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가슴 속에서 계속 겨루기를 하다가 결국 자신감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쑥 말을 해버리고 말았지요. 이 바보야 마른 뽕나무 가지만큼 불이 잘 타는 뗄감이 또 있는 줄 알아? 그러자 어부가 걸음을 우뚝 멈추었습니다. 그래? 가르쳐줘서 고맙구나. 어부는 지게를 다시 내려 작대기로 고여놓고 뽕나무 밭에 들어가 마른 나뭇가지를 주섬주섬 모으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커다란 나뭇단 두 개가 되자 어부는 지게를 짊어지고 양손에 나뭇단 하나씩을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어부는 커다란 가마솥에 거북을 넣고 아궁이의 불을 활활 피웠습니다. 어리석은 거북에게 꼭 어울리는 속담이 있지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 그렇게 거북이는 어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바닷가 부부의 이야기 신라 아달라 왕이 즉위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동해 바닷가 한 마을에 연호와 새호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 연호가 얕은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따다가 물 위에 동그마니 솟아있는 커다란 바위에 올라앉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가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이 바위가 왜 이러지? 연호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 바위는 그를 태운 채 물살을 가르며 동쪽으로 빠르게 흘러가다가 마침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는 커다란 바위가 둥둥 떠오자 일본 사람들은 너무 신기해서 모두 바닷가에 몰려나와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바위가 나무처럼 물 위에 떠서 이쪽으로 오고 있어 그러게 말일세 세상에 이런 놀랍고 희한한 일이 어디 있담 저 바위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예사 인물이 아닌 것 같아 하늘이 우리한테 보내신 분이 들림없어 잠시 후 바위가 물가에 와닿자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서 연호에게 호소했습니다. 부디 저희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어리석은 저희들을 이끌어주십시오. 그래서 연호는 일본의 왕이 되었습니다. 세호는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가 훨씬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어요. 바위가 당신 남편을 태우고 먼 바다로 가버렸소. 그 말을 들은 세호는 너무나 놀랍고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떠들며 외쳤어요. 야 저것 봐라 그 바위가 돌아온다.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세호가 먼 바다 쪽을 바라보자 정말 시커멓고 커다란 바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위 위에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윽고 바위가 물가에 다다랐을 때 세호는 바위 위에 얹혀있는 남편의 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으나 신발을 보고는 남편이 정말 그 바위를 타고 나갔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세호는 신을 가지려고 바위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바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여 먼 바다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세호는 더러 겁이 났지만 아마도 바위가 자기를 남편한테 데려다 주려나 보다 생각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바위는 동해바다를 건너더니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놀란 일본 사람들이 왕에게 달려가 아래였지요. 대왕마마 지난번처럼 또 바위가 사람을 싣고 왔나이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옵니다. 연호가 급히 바닷가에 나가보니 바로 자기 아내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난 감격에 얼싸안고 기뻐했지요. 그리고 세호는 연호의 귀비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 신라에서는 괴변이 일어났습니다. 해와 달이 갑자기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아우성 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달라 왕은 즉시 일관을 불러 왜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났는지 물었지요.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해와 달의 전기가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사온데 그 전기가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옵니다. 일관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동해바닷가에 살던 부부가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간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기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면 되지 않겠는가 아달라 왕은 즉시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연호와 세호가 신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연호가 사신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키신 일인데 그 뜻을 어기고 어찌 돌아갈 수 있겠소 그 대신 나의 귀비가 짠 고운 명주비단을 드리리다. 가지고 돌아가서 그것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어려움이 풀릴 것이오. 사신은 할 수 없이 연호에게서 비단만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달라 왕은 비단을 재단에 올려놓고 성대한 천재를 지냈어요. 그러자 해와 달이 본래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아달라 왕은 그 비단을 국보로 삼고 그것을 보관한 상고를 귀비고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제사를 지낸 바닷가를 영일현이라고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노인과 고목 옛날 한 마을에 어른 세 사람이 안아야 겨우 서로 손이 닿을 만한 큰 고목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추위가 몰아닥친 겨울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베어 뗄감으로 쓰려고 했지요. 찬바람이 살을 내는 듯하고 눈이 많이 쌓여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마을에서 가장 어른인 노인이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아서라 그건 안 돼 소백 년 동안 우리 마을을 지켜온 영엄한 나무를 어찌 함부로 뱀단 말인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장 뗄감이 떨어졌는데요 사람들이 불평하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정 그러면 우리 집에 행랑채를 뜯어다 뗄감으로 쓰게 이 나무는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사람들은 노인의 지백랑채를 헐어 그 목재를 뗄감으로 써서 슈위를 면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상과들은 초록빛 새옷을 입고 사람들은 농사질 준비로 분주했지요. 영감 우리는 농사를 어떻게 짓지요? 어느 날 저녁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밥 갈고 씨뿌리면 되지 뭘 어떻게 짓소 그걸 누가 몰라서 그래요? 당신이 지난 겨울에 행랑채를 뜯어 없애는 바람에 일권을 들을 방이 없으니까 그러지요. 노인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꾹 다물고 애꽂은 담배만 뻐끔뻐끔 태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주인어른 계십니까? 난데없이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이 문을 열고 내다보니 몸집이 우람하고 기운께나 쓰게 생긴 웬 젊은이가 앞마당에 뚜벅뚜벅 걸어들어왔습니다. 젊은이는 누구인데 무슨 일로 찾아왔소? 댁에 농사 지을 일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야 필요하긴 하네만 하루 세 끼 먹여만 주십시오. 제가 도맡아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말이네만 보다시피 우리 집에는 자네를 채워줄 방이 없네. 그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잠자리는 제가 밖에서 따로 해결하겠습니다. 어허 정 그렇다면야 노인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젊은이는 그날부터 노인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농가리, 밭가리를 비롯해 여러가지 농사일 가운데 못하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어찌나 열심인지 다른 일꾼 세 사람 몫을 거뜬히 해냈습니다. 하루 일이 끝나 저녁밥을 먹고 나면 젊은이는 노인에게 저녁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랬다가 이탠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또다시 무난 인사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영감, 젊은이가 밤이면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요? 보인이 의아하게 생각하며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남들 그걸 어찌 알겠소? 우리 마을에는 방을 줄 만한 집이 없고 이온 마을도 심리나 떨어져 있는데 혹시 바깥 아무데서나 자는 건 아닐까요? 건강하고 일 잘하니 그냥 두고 봅시다. 그러는 동안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젊은이가 어찌나 농사를 열심히 지었던지 노인은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렸어요. 노인이 젊어서부터 농사를 지은 이래 가장 풍작이었습니다. 이게 다 자네 덕일세 그러니 수확의 반을 자네 몫으로 하겠네 그냥 가져갈 수 없을 테니 팔아서 돈으로 주지 노인이 그렇게 말하자 젊은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실 것 없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리는데 저는 어르신께서 베지 못하도록 한 그 고목의 신령입니다. 지난 겨울에 어르신께서 저를 베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기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이제 할 일을 다했으니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친 젊은이는 고목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나무 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바보 이야기 옛날에 한 총각이 살았는데 이 총각이 그다지 똑똑하다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좀 모자랐지요. 그나저나 그게 무슨 대수인가요? 사람 됨이 좀 어수룩하다 해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고지식해서 남을 해코지할 줄도 모르고 남한테 속을 지언정 남을 속일 줄 모르니 공연이 똑똑해서 잘난 채 하고 남을 업신 여기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집안이 가난한데다가 좀 모자라기까지 하니 이 총각은 나이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대요. 중심말이 오가야 장가를 들든지 말든지 할 텐데 중신아비가 말을 넣어주지 않았지요. 그럭저럭 나이만 불리며 지내는데 한 번은 이웃집 할머니가 넌지시 일러주었습니다. 건너말 김진사네 집에서 사위감을 구한다니 장가가고 싶거들랑 두말 말고 내시키는 대로만 해. 그 집에 가서 김진사가 뒤주에 뭐가 들었느냐고 묻거든. 쌀, 보리콩이, 서말, 서돼, 서홉식 드러누라고만 해. 그러면 장가갈 수가 생길 테니. 이러는 겁니다.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하면 건너말 김진사가 똑똑한 사위를 본답시고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아무도 몰래 쌀보리, 콩, 서말, 서돼, 서홉식을 뒤주에 넣어놓고 누구든지 그 속에 무얼 숨겨놓았는지 바로 알아맞히는 사람을 사위를 삼겠노라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 놓으니 아무도 사위가 되겠다고 오는 사람이 없었지요. 아무리 똑똑한데 그걸 무슨 수로 알겠어요? 도무지 모르겠으니까 숫째 나타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해만 잡고 가는데 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러다가는 시집도 못 가고 늙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다 못해 놀라운 할머니를 붙잡고 뒤주 안에 뭐가 들었는지 슬쩍 일러주었지요. 쌀보리콩이 서말, 서돼, 서홉식 들었다고 말입니다.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이 총각한테 일러준 겁니다. 이 총각한테야 수가 나도 이만저만 좋은 수가 아닌 거지요.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 길로 당장 김진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주 안에 뭐가 들었느냐고 묻기도 전에 쌀, 보리콩, 서말, 서돼, 서홉식 들어 있습니다요. 하니 더 볼 게 있나요? 사위를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가를 들게 되었어요. 서가에서는 새로 사위를 봤다고 음식을 이것저것 많이 장만해서 대접을 하는데 가난하게 살아온 이 사위는 못 먹어본 음식이 많았습니다. 알밤을 삶아주니 이걸 껍질 채 그냥 먹어야 하나 하며 껍질 채 먹느라고 와각와각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장모는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건 껍질을 벗기고 속만 먹는 거라네. 알았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속만 먹는군요. 그리하여 껍질을 벗기고 속만 먹었지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송편을 먹는데 송편을 까 뒤집어서 속만 긁어 먹는 겁니다. 속만 파내어 먹고 껍질은 그냥 버렸어요. 또다시 장모는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건 껍질 채 다 먹는 거라네. 알았습니다. 껍질 채 다 먹는군요. 하고는 송편을 날름날름 껍질 채 다 먹었지요. 하루는 처가에서 소를 한 마리 사게 됐습니다. 소장수가 와서 흥정이 붙었는데 처가 사람들이 내막도 모르고 사위를 불렀어요. 이런 흥정에는 암흑의 서방이 와봐야 할 것이다. 어서 암흑의 서방 오라고 일러라. 사위가 불려가서 소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다가 도무지 모르겠으니까 전에 장가 될 때 써먹었던 말을 그대로 외웠습니다. 그 놈의 소 배 한 번 크다. 사위보리 콩 석섬 서말 서대는 들어가겠는걸. 이래노니 모여선 사람들이 죄다 배를 잡고 웃어댔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 말을 했더니 아내가 그건 그러는 게 아니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소를 볼 때는 여기저기 잘 살펴본 다음 궁둥이를 발로 한 번 탁 차면서 이 소가 이만하니까 값이 얼마 나가겠다고 해야지요. 알았어요. 궁둥이를 발로 탁 차면서 값을 부른단 말이지요.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또 처가에 갔는데 마침 그때 갓짱수가 갓을 팔러 왔습니다. 갓짱수가 마루에 갓을 주르르 늘어놓고 한창 흥정이 붙었는데 이 사위가 그걸 보고는 다짜고짜 갓을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발로 콱 밟고는 어 그놈의 갓 허우대가 멀쩡하니 백냥은 가겠는걸 이러더래요. 그걸 보고 장인이 기가 막혀서 사위를 불러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이 사람아 이제부터 자네는 거짓말이고 잔말이고 간에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네. 말을 하지 말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사위가 또 처가에 가게 됐습니다. 마침 추운 겨울철이라 방 안에 화로를 두었는데 그만 그 화로에서 불씨가 튀어 장인 옷자락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옷자락에 불이 붙어서 옷이 스멀스멀 타들어 가는데 그걸 장인은 못 보고 사위는 봤어요. 그래도 말을 안 했지요. 사위가 보고도 본체만체 하는 겁니다. 장인이 밥을 먹다 말고 맥해하니 냄새가 나는 데다 뒤가 뜨거우니까 얼른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니 옷자락에 불이 붙어 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난리법삭을 떨며 불을 끄고 나서 사위를 야단쳤지요. 자네가 정령돼 사위란 말인가 장인이 불에 타는 걸 보고도 못 본 채 해 장인 어른이 거짓말이고 참말이고 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위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니까 이제부터 불을 보면 불이야 하고 소리치게 그때서야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또 처가에 갔는데 밤중에 사위가 자다 말고 볼일을 보러 밖에 나왔어요. 나와보니 때마침 반대보리가 때를 지어 살랑살랑 날아갔습니다. 그걸 보고 사위가 소리를 질렀어요. 불이야 불이야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외치니까 난리법석이 났지요. 식구들이 자다 말고 세간살이네 오까진에 끌어안고 우르르 몰려나오고 이웃사람들이 불끌어 물동이 바가지 들고 모여드니 그게 난리법석이 아니고 뭐겠어요. 나와보니 불이라고는 파르파르 날아다니는 반딧불뿐이었습니다. 대체 불이 어디 났단 말인가 저기 불이 살랑살랑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반딧불리를 보고 그러는 걸 알고는 장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장난을 하는 게요 장인 어린이 불을 보면 불이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인은 그만 어이가 없어 그 이후로는 사위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염소치기 소녀 옛날 어느 마을에 두눈이라고 불리는 마음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두눈이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눈이를 사랑해주던 어머니가 금한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눈이는 너무나 슬펐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더욱 마음 아파하실까 봐 겉으로는 씩씩한 척하려 애썼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드렸어요. 어린 도눈이에게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새 어머니는 눈이 네 개나 달린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 어머니는 딸 돌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큰 딸은 눈이 하나였고 작은 딸은 눈이 세 개였습니다. 새 어머니와 돛딸은 생빔새만큼이나 마음씨도 심술굽기 짝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보는 데서는 두눈이를 부드러운 얼굴로 상냥하게 대했지만 아버지가 없으면 못 견디게 괴롭혔습니다. 두눈이는 그럴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곤 했지만 새 어머니와 언니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한결같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보며 참았습니다. 아버지 부디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두눈이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빌곤 했습니다. 그러나 가여운 두눈이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었나 봐요. 곧 아버지마저 몸져눕더니 얼마 안 되어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눈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에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새 어머니는 두눈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는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는 듯이 드러내놓고 두눈이를 구박했습니다. 자신의 두 딸은 먹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데도 두눈이에게만 밤늦도록 온갖 일을 다 시켰지요. 게다가 그렇게 이를 부려먹으면서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심술쟁이 세 모녀는 자기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에다 침을 뱉어 두눈이에게 먹으라고 내밀곤 했습니다. 그러면 늘 배가 고픈 두눈이는 더러운 밥이라도 못 먹게 될까 싶어 군말 없이 받아 먹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눈이 너 오늘은 압산에 염소들을 데리고 가서 풀을 뜯기거라. 새 어머니의 말에 두눈이의 가슴은 콩닥거렸습니다. 호랑이가 나온다는 험한 압산으로 자신을 보내는 새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겁이 나서였습니다. 하지만 두눈이는 새 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네 마리의 염소를 끌고 압산에 오른 두눈이는 염소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을 수 있도록 풀어놓았어요. 그리고 풀밭에 앉아서 자신의 캄캄한 앞날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다가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두눈이는 자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염소 한 마리가 두눈이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눈 아가씨 배가 고프거나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한테 말해주세요. 저희가 다 마련해드릴게요. 두눈이는 염소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배가 고프던 잠이라 밥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가씨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두눈이는 꿈속에서도 너무 기뻐서 손뼉을 치다가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잠에서 깬 순간 두눈이는 대걸같이 의리의리한 집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곧이어 예쁜 여자들이 온갖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가득 차려진 밥상을 두눈이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밥상에는 고기며 생선구이, 갖가지 나물들의 떡과 과일이 푸짐하게 있었어요. 아직 꿈인가 싶어 두눈이는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분명 꿈은 아니었어요. 두눈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 먹는 정성스럽고 맛있는 음식을 배가 부르도록 실컷 먹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두눈이는 아까처럼 풀밭에 앉은 모습이 되었어요.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까지만 해도 등에 달라붙을 듯이 쏙 들어가 있던 배는 바가지를 엎어놓은 듯 볼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염소들만 눈에 띌 뿐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 하늘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가엾게 여겨 무슨 조화를 부리시기라도 하신 걸까? 그러는 사이에 해는 산 너머로 기웃기온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눈이는 염소들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두눈이가 호랑이에게 잡여 먹히기를 바라고 앞산으로 보냈던 새어머니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요것 봐라. 그 험한 산 속에서 살아돌아왔네. 좋아.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호랑이 밥이 될 때까지 앞산에 가서 염소를 치게 할 테다. 하고 벼르고 있었지요. 새어머니는 마지못해 두눈이에게 저녁밥은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은 두눈이는 새어머니에게 미안해하며 말했지요. 어머니가 직접 차려주신 밥인데 어쩌지요? 지금은 배가 고프지 않아서 못 먹겠어요. 어라? 하루 종일 쫄쫄 굶었을 텐데 배가 고프지 않다고? 어디서 무엇을 먹었길래 저녁밥을 마다하는 거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일은 큰애에게 쫓아가보게 해야겠다. 이튿날 새어머니는 다시 두눈이를 불러 앞산에 가서 염소를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하나인 큰딸을 감시병으로 딸려보냈지요. 마음씨가 고운 두눈이는 자신은 괜찮지만 언니가 산에서 고생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한눈언니, 언니는 제가 염소를 칠 동안 풀밭에서 잠이나 자요. 그러자 두눈이의 말이 무슨 주문이라도 되는 듯 한눈이는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두눈이는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잡다가 문득 어제 꿈속에 나타났던 염소를 떠올렸어요. 얘들아, 나 지금 배가 몹시 고파 어제처럼 밥을 줄 수 있니? 두눈이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두눈이는 어제처럼 의리의리한 집에서 음식상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두눈이는 그날도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자 다시 요술처럼 집과 시중을 들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두눈이는 풀밭에 남겨졌습니다. 그때까지도 한눈이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어요. 한눈이는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때에야 잠에서 깼습니다. 한눈이는 그제야 두눈이를 감시하라던 어머니의 말이 생각나서 잠만 잔 것이 후회되었어요. 한눈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 한눈아, 오늘 산에서 두눈이를 잘 지켜보았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만 깜빡 잠이 들어서 산을 내려올 때에야 일어났어요. 하는 수 없지. 내일은 새눈이에게 망을 보게 해야겠구나. 다음 날이 되자 새어머니는 작은 딸인 새눈이에게 두눈이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산에 도착한 두눈이는 동생 새눈이를 자기하고는 어제처럼 맛있는 점심을 먹었어요. 새눈이도 한눈이처럼 산을 내려오기 직전에야 잠에서 깼습니다. 새어머니는 집에 돌아온 새눈이에게 역시 잠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네 마리의 염소가 수상하다고 여긴 새어머니는 염소들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염소들은 나를 도와주다가 생명을 잃은 거야. 염소들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구나. 두눈이는 새어머니가 눈치를 챌까 무서워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했습니다. 두눈이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그 염소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가씨 새어머니가 저희를 죽인 다음 쓸개를 마당에 버렸답니다. 그 쓸개를 쌀이 문 옆에다 좀 묻어주세요. 그 순간 두눈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두눈이는 살짝 마당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꿈속의 염소가 말한대로 마당에는 염소들의 쓸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두눈이의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두눈이는 쌀이 문 옆을 파고 염소들의 쓸개를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쌀이 문 옆에는 전에는 없던 어린 사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사과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더니 어느새 주렁주렁 사과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는 보통 사과가 아니라 황금사과였습니다. 마침 황금사과가 열린 날 그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나왔다가 두눈이가 사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두눈이네 집에 황금사과가 달린 나무를 보고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저런 사과도 다 있구나. 여봐라 누가 가서 저 사과를 몇 개 따오너라. 왕자의 부하들이 사과를 따기 위해 사과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사과를 딸 수가 없었어요. 안되겠구나. 이 집에 사는 가족들을 불러서 직접 따게 해보아라. 지켜보던 왕자는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맨 처음에 한눈이가 사과를 따러 나무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사과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눈이가 사과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새눈이도 사과를 따지 못했어요. 새 어머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남은 가족은 두눈이뿐이었습니다. 두눈이의 가슴은 요란하게 두 방망이지를 쳤습니다. 자기마저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두눈이가 사과를 잡고 비틀자 사과는 너무나도 쉽사리 따졌습니다. 사과를 따는 두눈이나 지켜보던 사람들이나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두눈이는 나무에서 딴 사과를 왕자에게 바쳤습니다. 왕자는 무척이나 기었어요. 두눈이가 귀한 사람임을 안 왕자는 두눈이를 궁궐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왕자와 두눈이는 결혼을 했어요. 염소를 치던 시골 자녀가 한나라의 왕자비가 된 것입니다. 그 후 왕자는 그 나라의 임금님이 되었고 두눈이는 물론 왕비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안 이발사의 아내 계속 그렇게 누하만 지낼 거예요? 아내의 잔소리에도 게으름뱅이 이발사는 며칠째 이불 속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걸 나보고 어쩌라고 다른 장사꾼들도 다들 그러잖아 요즘 같은 불경기가 없다고 일이 없으면 궁궐에 가서 임금님께 뭐라도 좀 달라고 하세요 오늘은 임금님의 결혼식 날이라 쫓아내진 않을 거예요. 결혼식 날에 그랬다간 평생 불행하게 살 테니까요. 할 수 없이 게으름뱅이 이발사는 궁궐로 갔습니다. 그런데 궁궐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그만 궁궐의 호화로운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 임금님이 묻는데도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냐니까 저 그냥 이자가 멀어드러운 모양이구나 어디 노는 땅이 있으면 주워라 감사합니다. 그제야 게으름뱅이 이발사는 재빨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받은 게 있으니 잔소리꾼 아내도 아무 소리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발사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팔짝 뛰었습니다. 노는 땅을 받아왔다고요? 그걸로 뭘 하라고요? 농사 지으면 되잖아. 농기구랑 벽시에 살 돈이 있어야 농사를 짓든 말든 하지요. 그 땅에선 여태껏 쌀 한 톨 난 적이 없다고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이발사 아내는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하고 또 궁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발사 아내는 남편을 끌고 임금님이 준 땅으로 갔습니다. 당신은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하세요. 그러더니 땅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꼬챙이로 한 번씩 땅을 꾹 찔러 보았습니다. 게으름뱅이 이발사도 아내를 따라 땅 위를 왔다 갔다 하다 꼬챙이로 꾹 찔러 보았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땅 위를 왔다 갔다 하며 꼬챙이로 꾹 찔러 보는 모습을 지나가던 도둑들은 도둑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도둑들은 도둑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뭐 하는 거지? 땅 속에 뭐가 있는 모양인데? 그 중에서 가장 궁금증이 많은 도둑이 물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요? 남이야 뭘 하든 말든 상관 마세요. 왜 하루 종일 땅을 밟고 찔러 보는 거요? 봤어요? 그럼 댁한테만 살짝 말해줄 테니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이발사 아내가 단단히 주의를 주곤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이 땅은 임금님한테 받은 건데 글쎄 여기에 금항아리가 다섯 개나 묻혀 있다지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찔러 보는 거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도둑들은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도둑들은 곡괭이야 삽을 가져와 이발사의 땅을 파헤쳤습니다. 구석구석 깊이 깊이 파헤쳤지요. 그러나 밤새도록 파헤쳐도 금항아리는커녕 금화 한 입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도둑들은 밤새도록 고생한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덕분에 땅은 훌륭한 논이 되어 있었어요. 그 땅에 이발사 아내가 벽씨를 심었습니다. 벽씨는 무럭무럭 잘 자랐지요. 수확도 풍성했습니다. 이발사 아내는 수확한 쌀을 식구들이 먹을 만큼만 떼어놓고 나머지는 모두 금화로 바꿔 항아리에 담아두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도둑들이 이발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금화를 나누어 주시오. 우린 금화를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오. 그러나 이발사 아내는 한 푼도 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땅을 간 건 당신들이에요. 하지만 당신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간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난 땅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황금을 주는지 안다고요. 좋소. 그럼 우리도 우리 식으로 찾아가겠소. 그날 밤 도둑들은 창문 밑에 숨어서 이발사 부부가 하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대체 금화는 어디 있는 거요? 나무 위에요. 도둑들 때문에 집안은 위험해서요. 도둑들은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저 위에 노랗게 빛나는 것이 금화인 모양이야. 그러나 그것은 금화가 아니라 벌집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무를 가장 잘 타는 도둑이 쪼르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라고는 벌집을 향해 손을 뻗는데 말버리나라와 허벅지를 톡 쏘았습니다. 도둑은 자신의 허벅지를 탁 때렸어요. 그것을 보고 나머지 도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놈이 금화를 바지주머니에 감춘다. 그때 말벌이 다시 도둑의 가슴을 쏘았습니다. 도둑은 가슴을 탁 쳤어요. 저놈이 이번에 가슴을 숨긴다. 결국 두 번째 도둑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도둑도 첫 번째 도둑과 마찬가지였어요. 허벅지를 때리고 가슴을 때렸습니다. 허벅지를 때리고 가슴을 때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도둑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놈들이 모두 한패가 되어 금화를 빼돌리네. 나머지 도둑들이 우르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도둑들은 서로 다투며 벌집을 향해 손을 뻗쳤습니다. 순간 말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도둑들이 말벌들을 피해 이리저리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바람에 나무까지가 뚝 부러졌어요. 도둑들이 떨어지는 소리에 이발사 아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둑들은 엉금엉금 기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지요. 이제 다시는 안 오겠지. 그런데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밤중에 침대가 들썩거려 이발사 아내는 살며시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둑들이 침대를 들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발사 아내는 잠이 싹 달아났지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지. 숲에 이르러 도둑들이 잠깐 멈춰 섰습니다. 좀 쉬었다 가세 여자가 어찌나 무거운지 다리가 후들거리네. 이발사 아내는 재빨리 나뭇가지를 잡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잠옷을 뒤집어쓴 채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도둑들이 놀라 나무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나무 요정인가? 그렇다면 내가 올라가 봐야지. 가장 잘생긴 도둑이 으스대며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도둑은 요정이 자신에게 반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요정님 무슨 일로 그리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도둑은 요정이 자기의 잘생긴 얼굴을 보도록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른답니다. 아,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그럼 이 요정의 열매를 먹어 증명해보세요. 하면서 가장 큰 열매를 따 도둑의 입에 힘껏 밀어넣었습니다. 그 힘에 밀려 도둑이 나무 아래로 떨어졌어요. 무슨 일이야? 다른 도둑들이 물었지만 열매가 입에 꽉 끼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신에 씌였나 봐. 그때 이 발사 아내가 옷자락을 흔들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히히히히히 귀신이다. 도둑들은 그대로 달아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안 하늘로 간 쌍둥이 나무 울창한 숲 속 깊고 깊은 마을에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무를 한 그루씩 심는 것이었는데 이때 심어진 나무를 쌍둥이 나무라고 불렀어요. 작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아이의 아버지는 언덕이 양지바른 곳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노란 꽃이 피는 향기로운 나무였지요. 쌍둥이 나무와 작은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쩜 이리 예쁘게도 클까? 사람들은 작은 아이를 볼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 쌍둥이 나무가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녕? 그러면서 꼭 끌어안으면 쌍둥이 나무는 작은 아이가 정말 쌍둥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습은 각각 사람과 나무로 태어났지만 같은 날 태어나고 같이 자라니까 여느 쌍둥이 못지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작은 아이의 부모들도 언덕에 올라와 쌍둥이 나무를 보곤 했습니다. 노란 꽃나무를 심은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여자애들한테 가장 좋은 나무지 작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부모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노란 꽃나무를 심자고 했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한 듯 눈짓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은 아이도 노란 꽃나무가 좋았습니다. 난 네가 참 좋아. 나도 네가 참 좋아. 작은 아이가 속삭이면 쌍둥이 나무도 속삭였습니다. 작은 아이는 쌍둥이 나무를 우리 아가라고 불렀습니다. 어른들이 자기에게 하는 소리를 쌍둥이 나무에게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작은 아이는 쌍둥이 나무에게 아침마다 물을 주었습니다. 과일이랑 밥이랑 고기도 갖다 주었지요. 이건 엄마가 따오신 바나나야. 이건 아버지가 사냥해 오신 사슴고기야. 그러면 쌍둥이 나무는 나뭇잎을 흔들며 고맙다는 표시를 냈습니다. 비록 자신은 먹을 수 없지만 새들과 작은 짐승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나무는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지배배 쪼롱쪼롱하고 노래라도 부르면 햇살이 간지리는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럴 때면 지나가던 바람도 쉬어가고 하얀 구름도 기옥거리다 갑니다. 그러나 새보다 좋고 햇살보다 좋은 것은 작은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덧 작은 아이는 여덟 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밭에 고구마도 심으러 가고 산에 나무도 하러 갔습니다. 또 바나나도 따러 갔어요. 그라고는 거기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쌍둥이 나무에게 해 주었습니다. 아가야 너 혹시 꼬리 긴 원숭이 아니? 그 원숭이가 글쎄 우리 마당에 몰래 들어와 고구마를 훔쳐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돌멩이를 집어던졌더니 고구마인 줄 알고 먹지 뭐야? 원숭이를 본 날은 그렇게 원숭이 흉을 실컷 보았습니다. 아가야 너 혹시 하얀 나비를 본 적 있니?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하얀 나비는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래. 너무 슬퍼서 하얀 모습으로 태어났다나? 하얀 나비를 본 날은 슬픈 얼굴로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야 너 혹시 저 숲 속 옹달샘에 사는 물고기 아니? 조그맣고 얼룩무늬가 있는 물고기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글쎄 그 물고기가 우리보다 나이가 많대. 그래서 내가 언니 하고 불렀더니 알아듣고는 꼬리를 살랑살랑 치는 거야. 물고기를 보고 온 날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기한 듯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쌍둥이 나무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이는 언덕에 노을이 지고 하나둘 별이 나타날 때까지 놀다가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작은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웬일이지? 쌍둥이 나무는 언덕 저쪽을 바라보며 궁금해 했습니다. 혹시 작은 아이를 못 보았니? 지나가던 바람에게 물어보았지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혹시 작은 아이를 못 보았니? 팔랑팔랑 나비에게도 물어보았지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언덕에도 올라오지 않았고 집 밖으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웬일이지? 쌍둥이 나무는 몹시 궁금했습니다. 쌍둥이 나무가 궁금해하는 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작은 아이는 오두막 집에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펄펄 끓어오르고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온갖 약을 써도 낫지 않았어요. 이상하군. 쌍둥이 나무는 멀쩡한데 왜 작은 아이만 아플까?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옛날부터 쌍둥이 나무가 잘 자라면 아이도 잘 자라고 쌍둥이 나무가 시들거나 죽으면 아이도 아프거나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하늘에 있는 조상님들이 심심한 모양이야. 그래서 작은 아이를 데려가 놓시려는 거야. 작은 아이의 부모들은 무당을 불러다 굿을 하였습니다. 닭도 잡고 돼지도 잡아 조상님들을 달랬어요. 조상님들 여기 닭이 있습니다. 돼지도 있고요. 제발 이 닭과 돼지와 노시고 아이는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작은 아이는 점점 더 아플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쌍둥이 나무는 언덕을 올라오는 작은 아이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등에 망태기를 짊어진 모습이 무척 슬퍼 보였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아이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들이 날아오르며 지저댔습니다. 작은 아이가 죽었다. 쌍둥이 나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아이가 죽다니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행렬히 쌍둥이 나무 앞을 지났습니다. 작은 아이는 눈을 감은 채 망태기 속에 누워 있었어요. 깊은 잠에 빠진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지마. 쌍둥이 나무는 나뭇가지를 마구 흔들어 댔습니다. 잎사귀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휑불며 잎사귀들을 휩쓸어 갔습니다. 그 후 쌍둥이 나무는 서서히 시들어 갔습니다. 지지베베 지지베베 새들이 노래를 불러주어도 살랑살랑 바람이 간지러도 좋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쌍둥이 나무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산이 흔들리며 흙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돌멩이가 구르고 나무들도 흔들렸습니다. 무서워. 쌍둥이 나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커다란 바위가 쿵쿵 굴러 떨어졌어요. 쌍둥이 나무는 그 바위에 맞아 오직근 뿌리가 뽑혔습니다. 쌍둥이 나무가 우리 아가와 놀아주려고 하늘나라로 가네. 멀리서 작은 아이의 아버지가 보며 중얼거렸답니다. 오늘의 동아 구렁이로 변한 부자 옛날 한 마을에 아들 하나씩을 둔 세 부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로 어울려 지내는 아들들 때문에 부모끼리도 가끔 아이들의 장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만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부모들은 함께 어울려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제게 한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잘 아는 유명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절이 크거나 해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학문과 덕이 높은 스님이 계신 까닭이지요. 아이들을 그분 밑으로 보내 가르침을 얻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어허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절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전방지축인 저 녀석들을 부디 훌륭한 제목으로 키워주십시오. 부모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스님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공부를 마치는데 7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이곳에서 지내게 될 텐데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찾아오셔서는 안 됩니다. 제 말 아시겠습니까? 아들의 장례를 위한 일인데 10년인데 못 참겠습니까? 이날부터 새 아이들은 스님 밑에서 글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집생각에 혼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만 공부를 마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지나고 마침내 약속했던 7년이 다 되었습니다. 학문이 깊은 스승 밑에서 배울 것을 다 배운 제자들은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공부를 마치고 절을 떠나는 날이 되자 스님은 이제 청년이 된 새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너는 상처 무엇이 되고 싶으냐? 예, 저는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거야 어렵지 않지. 그럼 내 소원은 무엇이냐? 스승님, 저는 평양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평양감사. 그것도 될 수 있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넌 무엇이 되고 싶으냐? 저는 스승님과 같은 도승이 되어 불도를 닫고 싶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학문이 그만하면 도승도 될 수 있지. 모두들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거라. 새 청년은 스승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들은 청년이 다 된 아이들을 보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새 청년은 그 뒤로도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몇 년 뒤에는 모두 각자가 원하던 대로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와 평양감사, 이름 높은 도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평양감사가 어디론가 행차를 하던 중이었어요. 어떤 스님 하나가 길 한복판에서 평양감사를 태운 가마를 향해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평양감사가 가마꾼들을 멈추게 하고 말했어요. 왼충이 길을 가로막고 섰는고 평양감사를 호위하던 나졸들이 뜻밖의 상황에 당황하여 스님을 길 옆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꼼짝하지 않은 채 평양감사를 향해 말했어요. 대감,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어린 시절 절에서 함께 글 공부를 했던 친구이옵니다. 대감께서 이쪽으로 행차하실 것을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친구를 알아본 평양감사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아니 대사 정말 오랜만이구려 몰라봐서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이다. 대사도 원하던 대로 꿈을 이루셨구려. 이 근처에 소승이 머무는 절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시지요. 평양감사는 따라오던 나졸들을 근처 주막에서 기다리게 하고는 도승의 뒤를 따랐습니다. 절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도승은 평양감사를 절로 안내한 뒤 첫 번째 문을 열어보였습니다. 그 문 안으로는 온갖 꽃들이 흐드러치게 피고 새들이 우짖는 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승은 두 번째 문을 열어보였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초록의 잎들을 잔뜩 매달고 있는 나무들이 우거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여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또 한 문을 열자 온갖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고 단풍이 보기 좋게 물든 가을 풍경이 보였지요. 그리고 다시 또 한 문을 열자 흰눈이 수북하게 쌓인 겨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대감, 나는 이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자연과 버타며 더불어 살고 있지요. 더 이상의 욕심도 근심, 걱정도 없습니다. 평양감사는 도승이 된 옛 친구의 말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귀담아 듣고 싶을 만큼 관심도 없었고요. 왠지 어색한 기분에 다른 한 친구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대사, 이 자리에 또 한 사람의 친구도 함께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소. 한양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고 싶다던 그 친구 말이오. 그러자 도승이 부적을 써서 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순간 쏘아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평양감사가 문 밖을 내다보자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커다란 고렁이 한 마리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평양감사는 섬뜩한 느낌에 몸을 움츠리며 도승에게 물었습니다. 대사, 저 구렁이는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쪽으로 오는 거요?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 저 구렁이는 우리의 옛 친구입니다. 한양에서 제일가는 부자였던 그 친구 말입니다. 아니 대사, 그게 정말이오? 평양감사는 너무 놀라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욕심을 부리더니 결국 죽어서 구렁이가 되었지요. 아니 그럼 그 친구가 이미 죽었다는 거요? 대감께서 이 절로 오신 지 벌써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감이 이 절에 도착했을 때 소생이 문을 열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경치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문 하나씩을 여는 동안에 10년씩의 세월이 흘렀지요. 결국 문 4개를 열었으니 모두 1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동안 저 친구는 죽어 저렇게 구렁이가 되었답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왜 저리 슬피오는 거요? 그건 지난 잘못을 내어치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서겠지요. 평양감사는 막상 옛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자 안타까웠습니다. 대사, 부탁이요. 옛정을 생각해서 저 친구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시오. 그러자 도생은 다시 부적을 써서 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구렁이가 허물을 벗고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세 사람은 기뻐하며 서로를 얼싸 안았습니다. 그러나 도생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부자친구가 진심으로 욕심을 버린 것인지 알아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뒷곁에 가서 복숭아를 좀 따다 주시겠소. 전도 복숭아라는 것으로 그걸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다오. 아마 나무에 꼭 세 개가 열려 있을 것이오. 부자친구는 도생의 말대로 뒷곁으로 갔습니다. 나무에는 먹음직스러운 천도 복숭아가 네 개 달려 있었어요. 어라 대사는 분명 세 개라고 했는데 네 개가 열려 있네. 대사는 세 개인 줄만 알고 있는 모양이니 하나는 내가 먹고 세 개를 따가지고 가서 나눠 먹으면 되겠군. 아무도 모를 테니 뭐 어때? 욕심에 사로잡힌 부자친구는 얼른 복숭아 한 개를 따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나머지 세 개를 따서 친구들에게 가져왔어요. 순간 도생의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도생은 복숭아가 네 개인 줄 알면서도 친구를 떠보기 위해 세 개라고 한 것입니다. 부자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타난 건지 눈에 본듯이 환하게 보였어요. 도생은 모른 척하고 복숭아를 친구들과 하나씩 나누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헤어져야 할 시간이군요. 다들 각자의 터전으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두 친구는 도생과 작별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평양감사가 얼마쯤 내려오다 뒤를 돌아보니 따라오는 줄 알았던 부자친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귀신이 고칼로레 씨였어요. 평양감사는 하는 수 없이 혼자 주막에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양감사 앞에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따리를 튼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평양감사는 그 구렁이가 부자친구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여보시게 이게 웬일이오. 왜 또 구렁이 신세가 되었소. 대감 다 내 욕심 때문이오. 대사를 속이고 복숭아를 하나 더 먹는 바람에 다시 구렁이가 되었소. 아니 복숭아라면 모두 하나씩 나누어 먹지 않았소. 내가 뒷곁으로 가보니 복숭아가 내게 달려 있었소. 오늘의 동아 수짱수 사위와 막내딸 옛날 어느 마을에 황시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황부자는 나이가 들어 황갑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소년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황갑이란 말인가. 황부자는 덧없는 세월이 기가 막혀 혼자 탄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황갑 잔치할 때는 못 느꼈는데 막상 자기 황갑 잔치를 하려니까 늙는 것이 서러웠던 모양입니다. 황부자는 딸만 셋을 두었답니다. 큰딸 둘째 딸은 벌써 시집을 보내고 부인과 막내딸과 함께 셋이 살았어요. 어쨌거나 황부자 황갑날이 다가왔습니다. 떡과 음식을 잘 차려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렀지요. 물론 시집간 큰딸 둘째 딸도 식구들을 데리고 황갑 잔치에 왔습니다. 황갑 잔치를 하면 자식들이 차례차례 술을 따라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먼저 큰딸과 사위가 술을 따라 올리고 절을 했지요. 황부자가 술잔을 들다 말고 큰딸과 큰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 덕으로 먹고 사느냐. 큰딸과 큰 사위가 곰곰이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은 아버님 덕에 먹고 삽니다. 사실이 그랬어요. 큰딸과 큰 사위는 황부자가 도와주어 제법 부자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황부자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직껏 가난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큰딸과 큰 사위 대답을 듣고 황부자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따라준 술을 쭉 들이키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옳은 말을 하였구나. 이번에는 둘째 딸과 둘째 사위가 술을 따라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황부자가 기다렸다는 듯 또 물었지요. 너희들은 누구 덕으로 먹고 사느냐. 둘째 딸과 둘째 사위가 제껏 대답했습니다. 큰딸과 큰 사위가 한 말을 옆에서 들었는데 달리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희들도 아버님 덕에 먹고 삽니다. 이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둘째 딸과 둘째 사위도 황부자가 도와주어 그럭저럭 부자로 살고 있었거든요. 둘째 딸과 둘째 사위 대답을 듣고 황부자는 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따라준 술을 쭉 들이키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들도 옳은 말을 하였구나. 황부자는 기분이 좋아 얼굴이 대추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딸이 술을 따라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황부자가 막내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너는 누구 덕으로 먹고 사느냐. 그러자 막내딸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덕으로 먹고 살아요. 순간 황부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막내딸이 한 말을 귀엽게 받아들이고 허허 웃어버리면 그만일 텐데 황부자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황부자는 막내딸이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아직껏 아버지 덕으로 먹고 사는 막내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자 황부자 속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황부자가 막내딸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런 괘씸한 아이를 보았나. 아직껏 이 아이비 덕으로 먹고 살면서 뭐라고? 자기 덕으로 먹고 산다고? 아비 은혜를 몰라도 분수가 있지. 오냐 두고 보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 고생하는 꼴을 보아야지 내 속이 풀릴 것이다. 이러면서 천장이 났다 하고 펄펄 뛰는 겁니다. 자기 환갑잔치하는 날인데 참았으면 좀 좋았을까요? 그런데 황부자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귀엽고 잔치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환갑잔치에 놀러왔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등을 돌렸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묵사발이 되었지요. 한편 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에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숫장수 총각이 있었습니다. 숫장수 총각은 장날이 되면 장터에 나와 숯을 팔았어요. 그리고 단골 보자집에는 충분한 숯을 따로 대어주었답니다. 마침 그 다음 날이 장날이었어요. 숫장수 총각은 숯 한 짐을 짊어지고 황부자 집을 찾아왔습니다. 황부자 집에 숯이 떨어질 때가 되었거든요. 숫장수 총각은 황부자를 보자 밀린 숯값부터 달라고 했습니다. 황부자가 선뜻 대답했어요. 암 주고 말고 그리고는 숫장수 총각과 퇴마루에 앉아있는 막내딸을 번갈아 쳐다보며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여보게 저기 앉아있는 처녀가 마음에 드는가 숫장수 총각은 멍하니 황부자 막내딸을 쳐다보았지요. 한눈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숫장수 처지에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지요. 쭈뼛거리며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황부자가 말했답니다. 내 막내딸이 마음에 들면 당장 장가를 들게. 숫장수 총각은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떡거머리 숫장수 총각에게 선뜻 자기 딸을 시제 보낸다니 당최에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요. 황부자 말이 사실이라면 하늘도 놀라워할 일이 아닌가요? 숫장수 총각은 가만가만 황부자 눈치를 살펴봤습니다. 자기를 놀리려고 하는 말 같지는 않더래요. 설사 놀리려고 하는 말이면 어때요? 자기는 손해볼 게 없다 싶었지요. 숫장수 총각이 대답을 했습니다. 소인은 마음에 듭니다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됐네 안으로 잠깐 들어가세. 발이 더러워 방 안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지요. 아니야 조용히 할 말이 있네. 하는 수 없어 숫장수 총각은 황부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황부자가 밀린 숫값을 내준 다음 괴짝 안에서 돈 꼬라미를 꺼내 턱 내려놓았지요. 이게 뭡니까? 자네 장가들 돈일세. 백냥이면 적은 돈은 아니야. 옷 사입고 남는 것은 살림의 보태계. 장가를 들려면 새 옷이 필요할 게 아닌가. 길게 미룰 것도 없네. 다음 장날에 자네 어른들 모시고 와서 내 딸을 데려가게. 이제 그만 가봐도 좋네. 어르신 소인은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잣집에서 가난한 숫장수를 사위로 맞으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네가 마음에 쏙 뜨네. 긴 말 말고 다음 장날에 와서 내 딸을 데려가게. 알겠는가. 황보자 속셈이야 뻔한 거 아닐까요? 괘씸한 막내딸을 숫장수 총각에게 시집 보내 고생하며 사는 꼴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그럼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집으로 가면서도 숫장수 총각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장터에 가서 남은 수집할 생각도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어요. 집이라고 해야 깊은 산속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운막이었습니다. 집 앞에 이르자 늙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오냐? 오늘은 일찍 돌아오는구나? 하고 물었습니다. 예, 사정이 있어서요? 무슨 사정? 숫장수 총각이 돈 백량을 내보이며 앞뒤 이야기를 쭉 늘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장터거리에 가면 황보자라고 큰 부자가 살잖아요. 이 돈은 황보자가 제게 준 겁니다. 오늘 밀린 숫값에 받으러 갔더니 되뜸 이러는 거예요. 당신 딸이 마음에 들면 장가를 들라고요. 저야 당연히 마음에 들지요. 했더니 다음 장날에 어른들 모시고 와서 막내딸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참 별일도 다 있어요. 늙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 황보자가 별안간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좋은 사람 놔두고 어째 가난한 숫장수 총각한테 딸을 시제 뽀낸단 말이냐. 제가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대요. 그래도 그렇지 이 아비는 꼭 백 년 먹은 여우한테 홀린 기분이구나. 어쨌거나 다음 장날이 되었습니다. 숫장수 총각은 새 옷을 해 입고 늙은 아버지와 함께 황보자네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황보자네 집에서도 막내딸 시집 보낼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숫장수 총각이 늙은 아버지를 황보자에게 인사시켰습니다. 두 집안 어른끼리 인사가 끝나자 황보자가 말했습니다. 가마를 준비해 놓았으니 지금 곧 데려가도록 하게. 그러자 황보자 부인이 달려나와 영감에게 따지는 거예요. 여보 영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구려. 저 어린 것이 말 한번 잘못했다고 이러시면 됩니까. 가난한 숫장수 총각에게 시집가면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제발 마음을 돌리시구려. 황보자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 괘씸한 아이 못 사는 꼴을 보고 말 것이오. 자기 복으로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봅시다. 아이고 영감. 성격이 괴팍해서 막내딸 고생시키게 생겼네.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막내딸이 다가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복으로 살 거예요. 숫장수 총각에게 시집을 가겠어요. 너까지 도대체 왜 이러니.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황보자가 노발대발하며 막내딸에게 소리쳤어요. 한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당장 떠나거라. 막내딸은 부모님께 절한 뒤 바로 가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보자 막내딸은 깊은 산골, 숫장수 총각의 운막집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도무지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았어요. 막내딸 입에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남의 집에 시집을 왔으니 어쨌든 살긴 살아야 할 테니까요. 그럭저럭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렀어요. 하기는 안방, 건너방이 따로 없는 운막이었습니다. 가마니로 가운데를 막아 방을 나누었을 뿐이었지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조심할 내용을 일러주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말이지 다른 건 문제될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조심할 일이 있단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일이야. 가난한 집에선 뭐니뭐니 해도 불씨 안 꺼트리는 게 목숨 다음으로 소중하단다. 그거 하나만 잘 지켜주면 고맙겠구나. 황보자 막내딸은 시아버지의 말을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불씨 안 꺼트리려고 온 신경을 다 썼어요. 숱을 구워 팔아 근근히 먹고 사는 형편이었으니 불씨야말로 목숨처럼 소중했지요. 황보자 막내딸은 시집 와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을 옹골차게 먹었답니다. 살림도 야무지게 잘했지요.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어요. 어느덧 한 해가 저무는 섯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금음날이 지나면 새해 첫날이었어요. 황보자 막내딸은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쫓아냈다고 하지만 부모님을 모른 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숱장수 신랑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내일이 설날이에요. 제가 쫓겨나듯 시집을 오긴 했지만 부모님 소식이 궁금해요. 내일은 저희 집에 한번 다녀오세요. 숱장수 신랑이 물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아니에요. 쫓아낸 자식을 누가 반겨주기나 하겠어요. 미안하지만 당신 혼자 다녀오세요. 나 혼자 어찌 다녀오란 말이요. 그래도 다녀와야지 어쩌겠어요. 가서 구박이나 받지 않을까 모르겠소. 구박을 받더라도 다녀와야지요. 당신 장가들 때 입었던 옷을 깨끗이 빨아놓았어요. 그걸 입고 다녀오세요. 알았어. 내 장에도 들를 겸 다녀오리다. 다음 날 숱장수는 아내 성하에 떠밀려 처가에 가게 되었어요. 숱장수 사위가 처가에 갔더니 큰 사위 둘째 사위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차림새를 보니 숱장수 사위는 될 것도 아니었지요. 그쪽이야 부자로 살고 있으니 비단 옷에 아주 잘 차려입고 왔습니다. 막내 사위 왔는가. 사위가 왔다고 그래도 장모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황보자와 큰 사위 둘째 사위는 달랐어요. 숱장수 사위가 하는 꼴을 보자니까 자기를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래요. 길바닥에 개똥만큼도 여기지를 않는 것 같다나요? 그러니 혼자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지요. 사람이면 눈치코치가 있는 법인데 숱장수라고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모처럼 발걸음을 했는데 대문을 박차고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꾹 참고 눌러 앉아 있었어요. 이었고 차례를 다 지내고 아침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큰 사위 둘째 사위를 생각해서인지 아주 근사하게 상을 차렸어요. 아침 상이 들어오자 숱장수 사위는 손을 씻으러 우물가로 갔습니다. 이왕 차려온 음식이니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지요. 반가워하지도 않는데 오래 버티고 있을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숱장수 사위가 우물가로 손을 씻으러 간 사이에 방안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황부자가 큰 사위 둘째 사위에게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 저놈 골탕이나 먹여보세요. 어떻게요? 내 얘기를 들어보겠나? 저놈이 평생 숱장수를 내서 먹고 사니 얼마나 무식하겠나? 내가 어려운 수수께끼를 낼게야. 저놈이 못 맞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우리 아주 망신을 줘서 쫓아버리세. 큰 사위가 바싹 다가앉으며 물었습니다. 아주 좋은 작전입니다. 무슨 수수께끼를 내실 건데요? 황부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세 가지 수수께끼를 낼 생각이네. 자네들한텐 미리 답을 알려줄 테니 저놈이 말하기 전에 재빨리 맞히란 말이야. 그럼 저놈이 민망해서 몸둘바를 모를 것 아닌가? 그때 아주 망신을 줘서 쫓아버리세. 내가 말이야 막내 딸년이 어찌나 괘씸한지 몰라. 아, 그 아이가 아비가 평생 키워준 은혜를 모르고 자기 복에 산다고 큰 소리를 치지 않았는가 말이야. 내 황갑잔치 때 자네들도 들었지?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 복수를 하는 날일세. 둘째 사위가 코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저놈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문제나 일러주시지요. 그러자 황부자가 첫 번째 문제를 말했습니다. 산이 높은 것은 어인과 달긴고. 큰 사위가 물었어요. 답이 무엇입니까? 황부자가 희죽 웃으며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산이 높은 까닭은 바위가 많아서 그렇다네. 큰 사위 둘째 사위가 올타쿠나 맞짱고를 쳤습니다. 그러자 황부자가 두 번째 문제를 말했지요. 학의 울음소리가 큰 것은 어인과 달긴고. 그 답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아 그것도 모르나? 내가 일러줌세. 학의 울음소리가 큰 것은 학의 모가지가 길어서 그렇다네. 큰 사위 둘째 사위가 올타쿠나 맞짱고를 쳤습니다. 그러자 황부자가 세 번째 문제를 말했어요. 길가에 가면 버드나무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른 것이네. 길가에 있는 버드나무가 잘 크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장인어른 그 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일세.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네.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면 길가에 나무는 시끄러워 잘 크지 않는다네. 듣고 보니 그럴듯한 답이 옵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자네들을 낚이기 때문에 미리 일러주는 게야. 아마도 숫장수 사위놈은 세 문제 중에 하나도 못 맞힐 걸세. 아주 망신을 톡톡 기당하고 쫓겨날 게야. 그때 우물가로 손을 씻으러 갔던 숫장수 사위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모락모락 김을 피우고 있었지요. 가난한 숫장수 사위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귀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숫장수 사위가 얼른 숟가락을 집어서 음식을 먹으려 하자. 어허 이 사람아! 하고 큰 사위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둘째 사위가 말했지요. 장인어른 수수께끼 놀이를 해서 마치는 사람이 먼저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먹자니 왠지 싱겁지 않습니까? 황부자가 올커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일세. 내가 문제를 낼 테니 자네들이 한 번 맞춰보게나. 맞힌 사람이 먼저 음식을 먹도록 하세. 큰 사위 둘째 사위가 합장을 했습니다. 그거 좋지요. 황부자가 첫 번째 문제를 냈어요. 산이 높은 것은 어인과 달기인고. 큰 사위가 손을 번쩍 치켜들더니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아주 쉬운 문제로군요. 산이 높은 것은 산에 바위가 많아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인어른? 맞아. 바로 맞췄네. 황부자와 큰 사위 둘째 사위는 기분 좋게 껄껄껄 웃었습니다. 숫장수 사위에게 한 방 먹였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숫장수 사위가 이러는 겁니다. 그 답은 틀렸습니다. 뭐야? 셋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숫장수 사위를 쳐다보았어요. 바위가 많아 산이 높다면 저 드높은 하늘도 바위가 많아 높다는 것입니까? 산이 높은 것하고 바위가 많은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황부자와 큰 사위 둘째 사위는 서로를 쳐다보며 할 말을 잊고 말았어요. 황부자는 바싹 정신을 차렸습니다. 좋아. 그럼 다른 문제를 내겠네. 그러자 숫장수 사위가 얼른 황부자 입을 막았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틀린 답을 바로잡았으니 음식 한 점을 먼저 먹겠습니다. 그리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다리를 뜯어 입으로 가져갔어요. 셋은 속이 쓰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황부자가 다음 문제를 냈어요. 학의 울음소리가 큰 것은 어인과 딸긴고. 둘째 사위가 기다렸다는데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학의 모가지가 길어서 울음도 큰 것이지요. 맞았네. 역시 전에는 똑똑하구먼. 황부자와 큰 사위 둘째 사위는 서로 키득거리며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숫장수 사위가 가만히 고개를 가로잡는 거예요. 그 답도 틀렸습니다. 뭐야. 학의 울음소리가 큰 것은 절대로 모가지가 길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미를 보십시오. 모가지가 짧아도 얼마나 울음소리가 큽니까? 울음소리가 큰 것하고 모가지가 긴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두 번째 문제도 숫장수 사위가 이겼습니다. 황부자와 큰 사위 둘째 사위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어요. 이놈이 무식한 줄 알았더니 보통 내기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 황부자는 세 번째 문제를 낼 때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일세. 저 길가에 버드나무가 잘 크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고? 큰 사위 둘째 사위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맞춰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크지 않는 것이지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는 예로부터 나무가 잘 크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올커니 바로 맞췄네. 이래놓고 왠지 찜찜했습니다. 황부자와 큰 사위 둘째 사위가 숫장수 사위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숫장수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틀린 답입니다. 뭐야?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집 사위인 제가 장모님 키가 크고 작은 것도 모르겠습니까? 장모님은 키가 아주 작습니다. 그렇다면 장모님 키가 작은 것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그런 것입니까? 어디 장모님을 불러 한번 물어볼까요? 황부자는 숫장수 사위한테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습니다. 그 숫장수 사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이에요. 배운 것은 없어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배웠다고 해서, 아니 보좌다고 해서 사람이 똑똑한 건 아니니까요. 숫장수 사위는 세 가지 소수께끼를 혼자 다 마쳤기 때문에 배불리 잘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단단히 결심을 했답니다. 사위 대접도 안 해주는 처가인은 두 번 다시 발걸음을 하지 않겠다고요. 그 뒤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숫장수 부부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지요. 숫을 구워 장터에 내답하라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에 언제 부자가 되겠어요. 하지만 숫장수 부부는 서로 도와가며 하루하루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숫장수 아내는 화룻불 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피곤하기도 했지만 행여 불씨를 꺼뜨릴까 봐 화룻불 곁을 떠나지 못한 거지요. 시아버지가 불씨를 꺼뜨리는 걸 가장 걱정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황금빛 나는 용 한 마리가 내려오더니 화룻불 속을 막 헤집는 거예요. 숫장수 아내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이구, 저 용이 우리 불씨를 다 꺼뜨리네. 그리고는 앞뒤 생각 없이 황금빛 나는 용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불씨를 못 꺼뜨리게 하려고 그랬더니 용이 문 밖으로 휙 달아났어요. 숫장수 아내는 용을 잡으려고 후다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용은 음막집을 나와 숫가마 있는 곳으로 달아났지요. 숫장수 아내는 계속 용을 뒤쫓았습니다. 황금빛 나는 용은 숫가마 속으로 쏙 들어가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숫장수 아내는 용이 달아날까봐 숫가마 구멍을 진흙으로 꾹꾹 막았습니다. 왠지 용이 달아나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러다가 꿈에서 깨었지요. 다음 날 아침 숫장수 아내는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숫장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어요. 그거 참 신비한 꿈을 꾸었고려. 한번 가볼까요? 어디 말이요? 용이 들어간 숫가마에 말이요. 두 사람은 아침도 먹지 않고 숫가마에 가보았습니다. 숫장수 아내가 물었어요. 혹시 좋은 징조가 아닐까요? 글쎄 말이요. 황금빛 나는 용이 숫가마 안으로 들어갔다니 나쁠 것 같진 않구려. 한번 열어보기나 합시다. 숫장수가 숫가마를 열어 젖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숫가마 안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상한 광채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돌은 조심조심 숫가마 안으로 들어갔어요. 돌로 쌓은 숫가마 안쪽 벽에서 광채가 났지요. 오랫동안 숫을 구원했기 때문에 숫가마 안쪽 벽은 아주 시컴했습니다. 그런데 시컴한 돌덩이에서 계속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손바닥으로 돌덩이를 쓱쓱 문질러 봤습니다. 그러자 그 흐름이 벗겨지면서 돌덩이에서 황금빛이 나는 겁니다. 그것은 돌덩이가 아니라 금덩이였어요. 여보 이게 꿈이에요 생시에요? 숫장수 부부는 손을 맞잡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장수 부부는 하루아침에 큰 보좌가 되었답니다. 이제 깊은 산골에서 숫을 구우며 살 필요가 없어졌지요. 숫장수 부부는 산을 내려와 큰 기와집을 새로 짓고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집 대문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신하나 신하나 하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다른 집 때문은 삐거덕 삐거덕 하는 소리를 내는데 그것 참 묘한 일이지요. 그 무렵 황부자는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막내딸을 숫장수에게 시집 보낸 뒤부터 조금씩 재산이 줄더니 10년을 못 넘기고 그만 알거지가 된 겁니다. 부자도 망하는 것은 잠깐이라고 황부자가 꼭 그랬습니다. 황부자는 오갈 데가 없었어요. 황부자만 망한 게 아니었거든요. 큰딸 둘째 딸도 덩달아 망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충격을 받고 황부자 부인은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황부자는 혼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동량을 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하루는 어느 부잣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바람이 제법 불던 날이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부잣집 대문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신해야 신해야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귀엔 신하나 신하나 하고 들리는데 황부자 귀엔 신해야 신해야로 들렸습니다. 황부자는 섬뜩하여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지요. 참 이상한 일이네. 신해라면 막내딸 이름이 아닌가. 어린 딸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무렵 신해야 신해야 하고 부르던 생각이 나는구먼. 귀신이 곡을 할 노릇일세. 내가 막내딸을 구박하여 내쫓은 뒤 거지가 되더니 이제는 헛소리까지 듣는구먼. 황부자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안쪽을 기웃기웃 하였습니다. 왠지 발길이 떨어지질 않더래요. 그러자 부잣집 아인이 문을 열고 나와 물었습니다. 왜 남의 집안을 기웃기웃 합니까? 황부자가 허리를 곱실거리며 대답했지요. 어떤 부자가 사는 집인지 모르겠으나 바람이 불 때마다 대문에서 신해야 신해야 하는 소리가 들려 그럽니다. 내 딸아이 이름과 똑같아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구려. 그래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하인이 안으로 들어가 주인 마님에게 아래였습니다. 마님, 어떤 거지 영감이 지나가다가 대문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 딸아이 이름과 똑같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다고 하는군요. 어떻게 할까요? 주인 마님이 물었습니다. 주인 마님이 물었습니다. 대문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고 하더냐? 신해야 신해야 하는 소리로 들린답니다. 주인 마님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 거지 영감이 어떻게 생겼더냐? 눈 옆에 콩알만한 사마귀가 하나 달렸던데요. 그 소리를 듣고 주인 마님은 버선발로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가난하게 살던 숫장수 아내 그러니까 황보자 막내딸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거지가 된 황보자는 막내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황보자는 막내딸 손을 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지요. 막내딸도 아버지 손을 잡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잠시 뒤 눈물을 거둔 황보자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자식을 구박하여 내쫓은 뒤 전벌을 받은 모양이다. 이 아비가 잘못했다. 널 볼 면목이 없구나. 행여나 널 만나면 용서라도 빌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동양을 다녔는데 하늘도 무심하지 않구나. 이제 널 다시 만나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나는 그만 갈란다. 아버지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막내딸이 일어서는 아버지 옷소매를 부여잡았습니다. 네가 부자가 된 걸 보았으니 되었다. 내 말이 옳아. 사람은 자기 복대로 사는 것이지 남의 복으로 사는 게 아니었어. 이 아비는 그걸 몰랐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 거예요. 시집 오기 전까지 아버지가 저를 잘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모실 때가 된 겁니다. 아버지 저랑 같이 살아요. 막내딸이 간절히 붙잡자 황보자는 차마 떠날 수가 없었어요. 하긴 자식이 붙잡는데 오갈 데 없는 아버지가 어디 가겠어요? 그 뒤 막내딸은 아버지를 모시고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옥세와 명당짜리 근심에 쌓여있는 아버지를 보며 꼬마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는 대답을 하지 않고 한숨만 쉬었어요. 무슨 일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저 건너 할아버지 산소 때문이지요. 너도 그 일을 알고 있었단 말이냐.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 너머 대감이 자기 아버지 묘를 우리 할아버지 묘 위쪽에다 이장하려 한다면서요? 이장을 해도 묘에서 웬만큼만 위에다 하면 말도 않겠다. 우리 묘 바짝 위에다 이장을 한다니. 그래 놓으면 너희 할아버지 묘는 무슨 꼴이 되겠느냐. 그런 일이라면 저한테 맡기십시오. 여덟살짜리 꼬마 녀석이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일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단 말이냐. 저 같은 어린아이가 나서서 따지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더 창피해서 물러날 것입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겠으면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꼬마는 아버지 귀에다 대고 한참 속삭입니다. 웃으며 듣고 있던 아버지는 꼬마가 말하는 사이 눈이 점점 커졌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냐. 한번 그렇게 해보자. 아버지는 껄껄 웃었습니다. 다음날 꼬마는 자기 할아버지 묘 잔디밭에 앉아있었어요. 부자친 머슴들이 관을 떠매고 올라왔습니다. 관 뒤에는 주인이며 풍수며 숨어 남은 명이 따라오고 있었지요. 이만한 명당자리가 없소. 이런 명당자리는 처음 봅니다. 풍수들은 모두 맷자리 감탄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혈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풍수 영감님 옥새가 뭐시지요? 그때 꼬마가 풍수 한 사람의 도르막의 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뭐야? 옥새? 예, 옥새 말씀입니다. 옥새란 말에 곁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눈이 둥글해집니다. 그것을 왜 묻느냐? 여기에다 묘를 쓰려고 하시는 걸 보니 옥새란 말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묘를 쓰려는 걸 보고 옥새란 말이 생각났다고? 누가 무슨 말을 했단 말이냐? 이 아래에 이 묘가 우리 할아버지 묘거든요. 그때 저 맷자리를 잡은 풍수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시면서 옥새란 말을 하실 때는 귀에다 입을 바짝 대고 하시더군요. 꼬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을 비롯해 풍수들이며 일꾼들까지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요. 그래, 그 풍수가 뭐라고 하며 옥새를 되먹이더냐? 옥새가 뭐인지 그것부터 가르쳐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르쳐 줄 테니 그 풍수가 뭐라고 했는지 그 말부터 해보아라. 풍수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꼬마 손까지 잡으며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묘를 쓰실 때 처음에는 영감님께서 가리킨 바로 저 자리에다 묘를 쓰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풍수님 말씀이 여기다 묘를 쓰면 자손들이 옥새를 차지할 것이고 저 아래다 쓰면 정승 세 사람이 나올 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다 묘를 쓰면 자손들이 옥새를 차지한다고? 꼬마 말을 듣고 있던 주인은 얼굴이 새파래지며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예, 그러자 우리 아버지가 나는 여기다 묘를 쓰지 않고 저 아래다 쓰겠다고 저기에다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새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그 어른들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꼬마 말의 주인은 얼굴이 백지장이 되고 풍수들도 몽둥이 맞은 표정들이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려 자기들 모가지 뿐 아니라 삼족이 몰살당하는 광경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 같았지요. 당장 관을 모시고 내려갑시다. 얼굴이 백지장이 된 주인이 벼락같이 서둘렀습니다. 풍수할아버지 옥새가 무엇이기에 그러세요? 아까 가르쳐준다고 하셨잖아요. 꼬마는 늙은 풍수의 두루마기 자락을 거세게 잡아당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가서 옥새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오늘 일을 재다 소문을 낼 거예요. 가르쳐주마. 옥새란 건 말이다. 도장 있지 않느냐? 임금님 도장을 옥새라고 한다. 그러니까 저기다가 묘를 쓰면 그 자손이 임금이 된다는 말이다. 풍수는 도망치듯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역적으로 몰려 자기 모가지가 잘리는 광경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꼬마는 할아버지의 묘를 지킬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거짓말로 사위 구하기 구두새로 소문난 천석군 부자가 무남동녀 외동딸의 사위감을 구한다고 널리 광고를 붙였습니다. 광고를 본 젊은이들은 눈이 번쩍 떠졌지요. 그 딸은 얼굴이 예쁘고 행실이 얌전할 뿐만 아니라 구두새의 딸 같지 않게 사람 됨도 어지간한데다 아비와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여 칭찬이 자자했거든요. 그렇지만 광고를 본 동네 사람들은 비실비실 웃었습니다. 이 구두새가 딸을 내세워 돈을 벌자는 소작이라는 것이지요. 참가비를 열량식이나 받는다고 써있었거든요. 어찌되었든 팔도 건달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덩치가 곧만큼 큰 녀석이며 상통이 험악하게 일그러진 건달이며 별의별 녀석들이 수백명 대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맨 먼저 온 이웃 동네 건달이 영간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짓말하러 왔습니다. 어서 해보아라 구두새는 높은 베개에 윗몸을 기대고 긴 담배대에서 연기를 뻐금거리며 말했습니다. 영감님은 구두새일 뿐만 아니라 천하에 없는 사기꾼으로 이 살림을 모두 사기로 모았지요. 허허 맞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잔말이다. 천마디의 낙방이구나. 싱거운 녀석 같은 일하고 집에 가서 해놔봐라. 젊은이는 멋쩍게 뒤통수를 긁적이며 물러났습니다. 다음에도 그 동네 젊은이가 들어갔어요. 영감님은 이 재산을 부지런히 일해서 모았을 뿐 사기를 쳐서 모은 적은 없지요. 거짓말이 되었다. 첫 관문은 동가했구나. 거짓말을 세 번 해야 한다고 써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거짓말을 기다렸습니다. 영감님은 이 동네에서 결혼을 하거나 조상이 나면 그때마다 빠짐없이 모두 축하를 하거나 조문을 갖지요. 거짓말이 되었다만 한 가지가 들렸다. 우리 진사돈 내 조상 때는 조문을 갖느니라. 젊은이도 뒤통수를 긁적이며 물러났습니다. 젊은이들은 들어가는 여성마다 줄줄이 퇴짜를 맞고 눈을 흘기며 나왔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던 젊은이들은 퇴짜 맞은 건달들이 나올 때마다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했느냐 제대로 거짓말을 했는데도 틀렸다고 하지 않더냐.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 모두가 나름대로 자신있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뒤통수만 긁적이며 나왔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멀리 전라도 건달 한 녀석이 단단히 벼르며 올라갔습니다. 가다가 퇴짜 맞고 돌아오는 건달을 만났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자면 날마다 둘러대고 후몰이고 그게 거위가 거짓말인데 거짓말하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이오. 그 영감은 처음부터 사기꾼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해도 틀렸다고 퇴짜를 놔버리면 그만이지요. 그게 거짓말인지 잔말인지 판정은 그 영감이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해도 들렸다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두 마디까지는 통과가 되는데 세 마디째는 어김없이 됐잡니다. 그러니까 두 마디까지는 대개 통과가 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 마디째는 천하 없는 거짓말을 해도 됐잡니다. 처음부터 딸을 팔아 돈을 벌자는 흉악한 사기꾼입니다. 하기야 사위감을 구하면서 하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것부터가 사기꾼이나 할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기꾼은 사기로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이 건달은 빙글에 웃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구두세집 골목에 서 있는 건다들 중에 동네 골목을 모두 매우고도 모자라 들판까지 늘어서 있었어요. 전라도 건달은 며칠을 기다려 영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짓말하러 왔습니다. 밥상을 받고 있는 영감 앞에 돈 열량을 내놓았습니다. 밥상을 받았지만 밖에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대로 거짓말을 해보아라. 밥상의 반찬이 형편없습니다. 허허, 섯달에 들어온 머슴이 주인 마누라 속곧 걱정한다더니 거짓말하러 왔으면 거짓말이나 할 일이지 남의 밥상 걱정까지 하다니 걱정도 밝자구나. 내일 콩을 한 대 벗고 싶시오. 공장 해먹으란 말이냐. 아니올시다. 그걸 불의 풀로 소몸뚱이에 한 개 한 개 잘 붙입니다. 그런 다음 속골이에다 방망이를 하나 단단히 묶어 산자락에 메어둡니다. 그러면 꽁이란 놈들이 내려와서 콩을 따먹지 않겠습니까? 하하, 그러면 소가 꼬리를 내두를 때마다 꽁이 방망이에 맞아 죽겠구나. 그렇습니다. 1년 내내 꽁고기가 안 떨어질 테니 반찬 걱정은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되었다. 다음 제가 남도에서 올라오며 은진미륵 곁을 지나왔습니다. 미륵을 쳐다봤더니 머리 위에 먼지가 덮게 덮게 쌓여 거기에 대추나무가 한 그루 크으게 자라 대추가 엄청나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미륵 키가 너무 커서 그걸 딸 재간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다시 발길을 돌려 전라도 임실로 내려갔습니다. 임실은 왜? 담배를 사러 간 것입니다. 담배란 게 그 지방 도질에 따라 색깔이나 맛이 여러 가지로 다르지 않습니까? 빛깔 좋기는 진안초와 괴산초고 연기 맑기는 금산초와 횡성초며 향기 좋기는 성천초와 덕양초 수수하기는 영월초 광 넓기는 직산초 독하기는 임실초를 덮을 담배가 없습니다. 네 녀석이 담배 장사를 했더냐? 아니올시다. 귀가 도자전마루 구멍이라 들은 풍얼입니다. 하여간 임실에 가서 담배 맛이 독하기로 소문난 임실초 가운데서도 제일 독한 담배를 한 죽 샀습니다. 다시 은진으로 와서 임실초 한 죽을 모두 미륵 콧구멍에다 쑤셔넣고 불을 붙였지요. 재채기를 냈겠구나. 그렇습니다. 영감님과 죽이 적척 맞아 돌아가는 게 영감님 따님은 이미 재색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군침을 삼켜도 엉뚱한 군침을 삼키는구나. 영감님 따님이라면 군침을 삼킬 만하지요. 하여간 미륵 콧에서 담배가 다 타들어갔으니 미륵이 어쩌겠습니까? 애취하고 재채기를 합디다. 그러자 그 아래 땅이 한길이나 파이고 대추나무에서는 대추가 우도둑 여름 한낱 소나기 꼴이었습니다. 모두 쓸어 담았더니 대추가 열섬이시라더군요. 그걸 팔아 흥청망청 노자로 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하 그것도 거짓말이 되었다. 다음 성미도 급하십니다. 좀 쉬어가면서 하십시다.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뭐냐? 어째서 하필 사위를 고르면서 거짓말 잘하는 녀석을 고르려 하십니까? 거짓말 잘하는 녀석치고 사람 같은 녀석 없지 않습니까? 모르는 말이다. 사내가 바깥 출입을 하려면 갈모하고 은전 세잎에 거짓말 한마디는 챙기고 나서야 하느니라. 더구나 요새같이 험한 세상에 양반들한테 안 뜯기고 아전들과 수령들한테 안 뺏기며 돈 모으는 방법은 도둑질하고 사기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그런 달을 굶겨 죽이지 않으려면 사위 녀석이 거짓말부터 그럴듯하게 하는 녀석이라야 하지 않겠느냐? 듣고 보니 그렇겠습니다. 한대 참가비를 열량시나 받는 것은 뭡니까? 딸을 팔아 돈을 벌자는 사기꾼이라고 욕설이 빗발칩니다. 모두 잘 본 것이다. 거짓말이고 사기인 줄 많이 알면서도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 진짜 거짓말이고 진짜 사기다. 내 녀석도 지금 이게 사기인 줄 많이 알면서 그 사기에 걸려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감님께서는 이 살림을 모두 그런 사기와 거짓말로 모으셨군요. 까놓고 말하면 그렇다. 지금까지 영감님보다 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조선 천지에서 거짓말로야 나를 덮을 사람이 없지. 이제 잡았습니다. 뭘 잡았단 말이냐? 한참 웃던 영감이 눈을 둥그레 떴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누구 못지않게 거짓말을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보다 거짓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사기를 쳐서 우리 집 농밭을 몽땅 빼앗아갔다고 하더군요. 그 거짓말쟁이가 바로 영감님인 것 같습니다. 당장 포도청으로 가겠습니다. 이 녀석 보게? 영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녀석이 그늘 낼 녀석이구나. 그게 거짓말이라 하면 딸을 내놔야 할 판이요. 잔말이라면 농밭에 몽땅 내놔야 할 판이구나. 하하하. 영감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영감님께서 졌지 않습니까? 졌는데 어째서 그렇게 크게 웃으십니까? 이 녀석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내 사위감을 제대로 골랐으니 웃지 않고 베기겠느냐? 그렇게 해서 영감은 마음에 드는 사위감을 구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저승빛, 이승빛 고도새로 소문난 늙은이가 누구 한 사람 요절을 낼 듯 부득부득 이를 갈며 들길을 내닫고 있었습니다. 동네로 들어간 고도새는 어느 집 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었어요. 집에서 온 웬 울음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렸습니다. 조심조심 집으로 들어가는데 소생원 아내가 발을 뻗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웬일이오? 고도새가 놀라 물었습니다. 소생원 아내는 들은 척도 않고 통곡만 하고 있었지요. 웬일이냐고 거듭 묻자 그제야 눈물을 훔치며 울음을 그쳤습니다. 아니 글쎄 그 양반이 선단님 빛 때문에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더니 어제 이 앞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했지 뭡니까 시체라도 찾으려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강을 멀쩡히 뒤졌지만 시체도 찾지 못했습니다. 뭐시? 내 빛 때문에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했다고? 이런 맹랑한 작자가 있나? 그렇지만 안됩니다. 제놈이야 죽었든지 살았든지 내 빚은 갚아야 합니다. 전답을 모두 처분해 빚을 갚으시오. 사흘 동안 말미를 줄 테니 사흘 뒤에는 갚아야 합니다. 나는 육시평생 누구한테 동전 한 푼 떼인 적이 없는 사람이오. 사흘입니다. 내 말 명심하시오. 구두새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놓고 돌아섰습니다. 여인은 이제 우리 식구들은 다 죽었다고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엉엉 울었지요. 구두새는 왔던 길로 또 바삐 달렸습니다. 아이고 선다님 우리 집에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한참을 가던 구두새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물에 뛰어들었다던 소생원이 길 아래 잔디밭에서 위아래 옷을 홀랑 벗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잔디밭에는 옷이 널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거야? 구두새는 소생원과 잔디밭에 널려 있는 옷을 바라봤습니다. 홀랑 젖었던 옷이 이제 거의 마른 것 같습니다. 저쪽 주막으로 갑시다. 소생원은 옷을 주워 입으며 길가 주막을 가리켰습니다. 이 연놈들이 내 빚을 떼어먹으려고 이런 알랑수를 썼구나. 구두새는 대번에 소생원의 따기를 때렸습니다. 이놈아 내가 내까진놈 이런 알랑수에 넘어갈 것 같으냐? 어림없다. 어서 내 돈 내놔라. 구두새는 소생원 멱살을 틀어지고 여자 빨래 짜듯 비틀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놓고 내 말부터 들으시오. 소생원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차근하게 말했습니다. 이 날강도 놈아 너 같은 도정 놈 말을 들어서 어디다 쓰자고 듣는단 말이냐? 어서 내 돈 내놓으라니까. 구두새는 멱살을 더 억제며 윽박질렀습니다. 지금 빚을 갚고 오는 길입니다. 이 손부터 놓으십시오. 뭐라? 빚을 갚고 온다고? 그럼 우리 집에다 돈을 놓고 왔단 말이냐? 구두새는 머쓱한 표정으로 슬그머니 멱살을 놓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옷을 말리고 있는 걸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저 주막에 가서 술이나 한잔하며 내가 빚을 갖고 온 내막을 들어보시오. 구두새는 이 작자가 또 무슨 소작을 부리려는 것인가 하는 눈으로 한참을 노려봤습니다. 그러나 술까지 산다는 게 어디서 돈이 생기기는 생긴 것 같았지요. 또 못된 소작을 부렸던 바라 구두새는 단단히 얼으며 주막으로 따라갔어요. 주막에는 웬 술꾼들이 마루에 그득했습니다. 소생원은 마루로 올라서며 술 마시는 술꾼들한테 눈을 찔끔하고 한쪽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주부터 걸쭉하게 시키고 술도 맑은 술로 내오라고 했어요. 아시다시피 제 형편으로는 아무리 겪고 들어도 도무지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생각에 저 강물에 풍덩 뛰어들었지 뭡니까. 강물에 뛰어들어 저승에 갔더니 염라대왕님께서 너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왔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지곳대로 선단님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목숨으로 때우고자 이렇게 왔다고 했지요. 이 녀석 그 말을 내가 믿을 거라 생각하느냐 저승이 어디는데 저승을 네 맘대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냐 아까 내가 강가에서 옷 말리는 걸 보셨으면서도 모르겠습니까. 저기 저 황첨지도 바로 엊그제 저승에 갔다 왔습니다. 저쪽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바로 그저께 저승에 갔다 왔소. 소생원은 무슨 일로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동네 혼자 사시는 할머니 지붕을 이어드리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지요. 그렇게 죽어서 염라대왕님 앞에 나섰더니 너는 어째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느냐고 하십디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더니 그런 착한 일을 하다 왔느냐고 칭찬을 하시면서 노자까지 삼백냥이나 주시며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왔지요. 지붕에서 떨어질 때 이 팔이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황첨지는 붕대 첨엔 팔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보다 이틀 전에 다녀왔구려 소생원이 큰 소리로 반색을 했습니다. 술꾸덕이가 둥둥뚜는 게 이 동동주 한번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자 한 잔 드시고 제 말씀을 더 들어보십시오. 소생원은 고두새한테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고두새는 긴가 민가하는 눈으로 슬그머니 술잔을 받았지요. 소생원은 하던 말을 계속했습니다. 염라대왕께서는 제 말을 다 들으시더니 껄껄 웃으시며 내 심성은 갸륵하다만 그런 일은 저승에 올만한 일이 못된다고 돌아가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돌아갈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제가 나가더라도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 그 영감 성깔에 몽둥이로 때려주기든지 밟아주기든지 험상스럽게 죽일 것이라며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그대로 받아주시라고 싹싹 빌었지요. 이 녀석아 내가 언제 누구를 때려죽이고 밟아죽여? 고두새는 버럭 고함을 지릅니다. 저는 선단님이 들림없이 저를 때려죽일 것 같아서 그런 말까지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님께서 그 고두새 녀석이 그렇게 나쁜 놈이냐며 그 녀석을 당장 잡아드리라고 저성사자들한테 호령을 했습니다. 뭐야? 염라대왕이 나를 잡아드리라고 호령을 해? 고두새는 눈알이 주먹만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잡아드리라는 호령 때문에 전장이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제 잘못이니 제발 영감님은 잡아드리지 마시라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지요. 그러자 염라대왕님께서 책상에 놓인 책을 한참 뒤져보시더니 고두새 그 작자는 지금 잡아드리지 않아도 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참난다고 하시면서 뭐? 뭐? 내 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염라대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못된 고두새 녀석을 감싸주다니 내 심성이 갸륵하다며 이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작자빚을 갚고 나머지는 논밭을 사서 살다가 내가 부를 때 오라며 돈을 오백냥이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오백냥? 염라대왕이 너 같은 백수건달한테 어쩌자고 돈을 오백냥이나 주셨단 말이냐? 방금 말하지 않았으니까 선단님 같은 나쁜 녀석을 그렇게 감싸는 걸 보니 제 심성이 갸륵하다며 말하자면 상금으로 주신 것입니다. 술이 들어가자 소생어는 말에 기름기가 잘잘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가서 빚을 갚고 오는 길이란 말이냐? 갚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어째? 갚은 거나 마찬가지? 들어보십시오. 돈을 갖고 저승 문턱을 막 넘었더니 문턱 밖에서 누가 아는 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잔잔히 봤더니 작년에 돌아가신 영감님 아버님이십니다. 깜짝 놀라 여기서 뭘 하고 계시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시면서 저승에 들어갈 노자가 부족해서 저기 저승 문턱 밖에서 노자를 버느라 집신을 삼아서 팔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야? 우리 아버님이 저승 문턱 밖에서 집신을 삼아서 팔고 계셔? 그렇습니다. 아, 그 사람 나도 봤어. 그러니까 저승 문턱에서 집신을 삼아서 팔던 그 늙은이가 저희 아버님이셨구먼. 저쪽에서 황참지가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구두새는 황참지를 노려보다 말고 소생환한테 말을 재촉했지요. 계속 말해보아라. 헌데 선단님 아버님께서 선단님께 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작년에 내 상여가 나갈 때 그 알량한 장오지 몇 장을 낚이느라 지전을 제대로 뿌려주지 않아서 내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며 한숨이 땅이 꺼지셨습니다. 상여 나갈 때 길게 우린 장오지를 뿌리는 그 지전이란 게 허투루 뿌리는 것인 줄 알았더니 저승에서는 그게 바로 돈이더군요. 그 영감 대기 얘기는 그만하고 정말로 우리 집에 가서 빚을 갚고 왔단 말이지? 제 말씀을 더 들어보십시오. 선단님 아버님께서 자네는 어째서 여기를 왔나 하고 물으시기에 설명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그 나쁜 자식이 지금도 돈놀이를 하고 있느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구두새는 주먹을 얼으며 말했습니다. 그 영감 댕기말은 그만하라니까 아닙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승에서는 돈이 없으면 전대를 받는다며 제가 염라대왕님께 받아온 그 오백냥을 몽땅 당신한테 꿔달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뭐야? 그래서 꿔주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은 이승에 가서 선단님한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맞아. 나도 잠깐 받지만 저승에서도 돈이 없으면 거지꼴이더구먼. 황참지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구두새는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 오백냥을 모두 드리고 왔다 이 말이냐? 구두새는 술잔을 상에다 탕 놓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백냥은 전에 제가 구워온 빚으로 당감하시고 나머지 삼백냥은 당장 갚아주셔야겠습니다. 이 미친놈! 내가 그런 거짓불황에 속아 넘어갈 것 같으냐? 구두새는 버럭 악을 썼습니다. 그럼 함께 저승에 가서 선단님 아버님께 물어봅시다. 저승에 일 어떻게 간단 말이냐? 그건 걱정 마십시오. 저는 한 번 다녀왔으니까 저승길을 환히 알고 있습니다. 소생원은 구두새파를 단단히 틀어지고 토방으로 내려섰습니다. 이놈이 지금 가게를 어디를 가자는 게야? 저승에 가지 어디를 갑니까? 여보시오. 큰소리만 지지 말고 저승에 가서 당신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알 거다니요? 술꾼들이 모두 사태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서 갑시다. 가지 않으려면 내 돈 삼백냥을 갚으시오. 술꾼들은 저승에 가서 물어보든지 삼백냥을 갚든지 하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구두새는 긴가민가하는 표정으로 신을 신고 나섰지요. 소생원은 아까 옷말리던 강가로 갔습니다. 소생원은 시퍼런 강물을 내려다보며 신부터 벗었어요. 술꾼들은 주막토방에서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갑시다. 저는 아까 다녀왔기 때문에 저승길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강물로 들어가잔 말이냐? 구두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생원은 구두새 허리를 덥석 껴안았어요. 어서 갑시다. 당장 가서 내 말이 거짓말인지 물어보자고요. 소생원은 구두새 허리를 단단히 껴안고 휘적휘적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물이 허리통까지 차오르자 아이고 정말로 정말로 이렇게 저승길 간단 말이냐? 정말이지 않고 그럼 장난을 치고 있단 말입니까? 어서 갑시다.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자 구두새는 알았다 알았어 삼백량 갚아주마 하고 말했지요. 구두새는 새파랗게 질려 소생원을 부처님 껴안듯 껴안으며 그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삼백량을 주고 다시는 소생원을 찾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양반을 놀린 돌쇠 서울로 가는 큰 길가 정자나무 아래 젊은이들이 백여명도 넘게 몰려서 쉬고 있습니다. 서울로 과거 보러 가는 과거꾼들입니다. 그들은 옹달샘에서 물을 마시고 그 아래 개울에서 말과 당나귀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과거꾼들이 한참 땀을 들이고 있을 때입니다. 느닷없이 말 한필이 서울과는 반대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도 이만저만 거세게 뛰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저놈의 말이 미쳤나 거기 서지 못하느냐 말코삐를 잡고 왔던 종이 고함을 지르며 쫓아갔습니다. 저게 뭐야 말꼬리에 돌멩이가 달렸잖아 과거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거세게 뛰면 뛸수록 말꼬리에 매달린 돌멩이는 그만큼 세게 말의 양쪽 엉덩이를 때립니다. 돌쇠 내놈이 또 저런 못된 짓을 했지 내놈이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얼른 우리 당나귀나 끌고 오너라 주인이 돌쇠 머리에 꿀밤을 먹였습니다. 돌쇠는 피식 웃으며 돌아섰지요. 지금 뛰어가고 있는 말 주인은 과거꾼들 가운데서도 양반 떠새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경마잡이 종이 무얼 조금만 잘못해도 때리곤 했습니다. 돌쇠는 그 작자가 하는 짓이 하도 눈꼬리 시려워서 그 말꼬리에다가 주먹만한 돌멩이를 두 개나 묶어놓고 엉덩이를 때린 것입니다. 하느님이 양반놈들 바른 본보기로 만들어놨나 타고 가는 놈은 뭐고 곧비나 잡고 가는 놈은 뭐야 돌쇠는 당나귀를 끌고 가며 구시렁 거립니다. 과거 날이 멀지 않아 전국 각지에서 유생들이 수없이 서울로 몰려갔습니다. 한강 백사장에는 과거꾼들과 일반 행인들이 잔뜩 몰려 나룻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쇠가 저쪽에서 무슨 그릇을 들고 옵니다. 이 녀석아 그 더러운 손가락으로 팥죽을 적기는 왜 졌느냐. 팥죽에 그만 콧물이 빠져 그걸 건져내려고 그럽니다. 이 칠칠 차는 녀석 같은 이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먹는단 말이냐. 너나 먹어라. 주인이 돌쇠 엉덩이를 사정없이 걷어 걷어찹니다. 돌쇠는 웃으며 돌아서서 맛있게 팥죽을 먹었지요. 그들은 한강을 건너 종로에 있는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돌쇠야 여비가 부족해서 너하고 당나귀까지 여관에 묵을 수가 없다. 사대문 밖 아무데나 가서 당나귀를 먹이고 있다가 열흘쯤 뒤에 오너라. 주인은 돈 열량을 줍니다. 하루에 한양씩이니 거지 노릇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지만 돌쇠는 빙글빙글 웃으며 당나귀를 끌고 나갑니다. 엉뚱하게 저작거리로 갔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닥전에서 멈췄습니다. 아저씨 이게 봉이지요? 돌쇠는 큼직한 수탁을 가리키며 잔뜩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엉뚱한 소리에 닥장수는 멍청하게 돌쇠를 건너다봤습니다. 이게 봉이 틀림없지요? 이 봉 저한테 파십시오. 얼마 내겠는가?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봉이 틀림없지요? 젊은이가 보긴 잘 받네. 어서 흥정이나 하세. 이게 진짜 봉이라면 이 당나귀하고 바꿉시다. 닥장수는 수탁 한 마리의 당나귀라니 정말 봉을 만난 표정이었습니다. 당장 수탁과 당나귀를 바꿨지요. 돌쇠는 닥을 안고 다시 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령님 제가 오늘 큰 횡재를 냈습니다. 장에서 봉을 한 마리 샀어요. 당나귀하고 바꿨습니다. 샌네 샌네가 되니까 이런 쌍거리를 했지 예사로는 당나귀 세 마리 값을 주고도 못 살 것입니다. 돌쇠는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봉이란 말이냐? 잔잔히 보십시오. 이게 봉이 아니고 뭡니까? 이놈이 네 눈은 어떻게 생겼길래 이게 봉으로 보인단 말이냐? 아닙니다. 이건 봉이 틀림없습니다. 봉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소리에 방에 들었던 손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봉이라거니 아니라거니 돌쇠와 조인 사이에 시비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구경하던 손님들은 모두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당나귀까지 날렸으니 나는 무엇을 타고 집에 간단 말이냐? 도령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내가 너를 더 데리고 있다가는 또 무슨 망신을 당할지 모르겠다. 어서 시골로 내려가거라. 도령은 편지를 한 장 써서 안기며 돌쇠 엉덩이를 걷어 찾습니다. 돌쇠는 편지를 챙긴 다음 닭을 안고 콧노래까지 부르며 장으로 갔지요. 닥전이 가까워지자 멀찍이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어떤 사람이 닭나귀를 사려고 흥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치르고 닭나귀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돌쇠는 닭전으로 갔습니다. 안고 간 닭을 닭장수 앞에 내던지며 여보시오 멀쩡한 닭을 봉이라고 사기를 치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돌쇠는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먼저 봉이라 하던가 자네가 비온날 낫도깨비처럼 덜 꺽 나타나서는 봉이니 뭐니 했지 않아 먼저 봉이라고 한 건 자넬쇠. 먼저든 나중이든 닭나귀 한 마리하고 수탁 한 마리를 맞바꾼 것은 사실이 아니고 뭡니까 당장 포도청에 가서 고발하겠소 어쩔테요 오라를 지겠소 닭을 물러주겠소 돌쇠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자 장꾼들이 몰려듭니다. 물러주면 그만이지 포도청을 들먹일 건 뭐야 그럼 어서 내 당나귀를 내놓으시오 당나귀는 금방 팔아버렸으니 돈으로 가져가게 돈이든 당나귀든 빨리 내시오 닭장수가 돈을 내밀었습니다. 세어보니 얼추 당나귀 값이 될 것 같았지요. 돌쇠는 킬킬거리며 장판을 나왔습니다. 돈을 흥청망청 쓰며 시골로 내려갔어요. 며칠째 되는 날입니다. 돌쇠가 된 여관에 스님이 말을 타고 들어왔어요.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쯤 오실 줄 알고 몇 번이나 내다봤습니다. 주인 여자가 호들갑을 떨며 스님을 맞습니다. 설레발 치는 꼴이 스님과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가 스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스님 어젯밤에 이 집 주인 여자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돌을 닦는 스님 더수에 말을 타고 다니는 것부터가 땡추도 예사땡추가 아니구나 했더니 제 짐작이 틀림없더군요. 당장 이댁 박가주인한테 말하겠소. 뒷감당할 궁리나 하시오. 돌쇠가 훌쩍 일어섭니다. 땡추란 지켜야 할 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중대를 얕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이 사람아 내 말부터 들어보게. 내 말 좀 들어봐. 자네가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으니 진정하게. 스님은 대번에 돌쇠다리를 끌어안으며 통사정을 했습니다. 돌쇠는 안 된다고 쏘아붙이며 문꼬리를 잡았지요. 스님은 다시 돌쇠다리를 부처님 다리 안 듯 단단히 붙잡고는 무슨 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매달렸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요? 그럼 이 편지에 무슨 말이 씌어있는지 그것부터 읽어주십시오. 돌쇠는 도령의 편지를 내놓았습니다. 스님은 살았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읽었지요. 이 녀석이 서울까지 오는 사이 일마다 말썽만 부리더니 나중에는 당나귀까지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집에 가거든 감나무에다 묶어놓고 안 죽을 만큼만 두들겨 패십시오. 이렇게 써있구만. 그래요? 그럼 새로 편지를 한장 써주십시오. 어떻게 쓰란 말인가? 새님은 바랑에서 북과 먹통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이런 꿈같은 일은 오로지 돌쇠 덕분입니다. 돌쇠는 서울에 오자마자 시험관인 대감에게 줄을 대어 저를 과거에 급제를 시켜도 장원급제를 시켰지요. 이 기쁜 소식을 급히 전해야겠기에 말을 한필 사서 먼저 보냅니다. 저를 과거에 급제시킨 대막은 직접 들어보시고 당장 돌쇠 종문서를 불태워서 면천부터 시키십시오. 그리고 바로 나를 잡아 누이하고 결혼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시오. 면천은 종이나 무당들이 천민의 신분을 면하고 평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논밭에 논밭문서가 있는 것처럼 옛날 종들에게는 어느 집 종이라는 종문서가 있었습니다. 종문서를 태우라니 그런 엉뚱한 소리를 썼다가 나중에 새님이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쓰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알겠네 알겠어. 다 자네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어찌 그리 성질이 급한가. 헌데 편지를 쓰자면 자네 이름부터 알아야겠구먼. 제 이름은 타고 달려라 입니다. 뭐라고 타고 달려라 별 희한한 이름도 다 있네 그려. 스님이 껄껄 웃었습니다. 중농이름이 마당쇠 아니면 개똥이고 사머리 아니면 유월이지 종농 터수에 항렬 찾고 획수 가려서 이름 짓겠습니까? 스님은 다시 웃으며 써달라는 대로 편지를 썼습니다. 돌쇠는 편지를 단단히 챙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님이 타고 온 말 곁으로 가더니 홀딱 올라탔지요. 스님 저는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돌쇠는 채찍을 사정없이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타고 달려라 이놈 말을 놓고 가지 못하느냐 새님이 고함을 지릅니다. 예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스님은 고래고래 악을 쓰며 천방지축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며칠 동안 바람같이 타고 달려서 집에 도착했지요. 그러고는 주인 앞에 편지를 내놓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도령님의 과거에 급제시켰다니 그게 정말이냐 그렇다면 그대 막을 자세히 말해보아라 주인이 말했습니다. 예 사실대로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령님 실력으로 과거에 급제하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수가 없나 하고 시험감 맞는다는 대감집을 하루종일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자니까 그 집 종녀석이 나오더니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고 웬놈이 남의 집을 넘보느냐고 주먹을 너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녀석 비위를 살살 맞추며 꼬드겼습니다. 돌새는 침을 튀기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종놈들이 세상 살아가는 미천이란 아첨하고 거짓말 밖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제가 갈고 닦은 아첨과 거짓말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습니다. 녀석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제대로 꼭지가 도는 것 같아 우리 도령님 급제시킬 무슨 방도가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과부 서름은 과부가 알더라고 그 녀석도 종인지라 제 처지를 알겠다며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었지요. 그 대감이 과거 때마다 돈을 받아 먹고 합격시켜준 사람들 이름을 줄줄이 대면서 귓속말로 한참 속삭였습니다. 들어보니 영락없이 도령님을 과거에 급제시킬 꾀였습니다. 과거에 급제시킬 꾀? 그런 꾀도 있더란 말이냐. 주인은 한 걸음 앞으로 조여 앉았습니다. 성질도 급하시기는 돼지 꼬리 붙잡고 순댓국 달락했습니다. 말씀드리지요. 하운데 단걸음에 달려왔더니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을 좀 먹고 오겠습니다. 돌새가 일어서려고 하자 주인이 벌떡 일어나 물을 떠왔습니다. 돌새는 자기가 주인이라도 된 듯 주인이 떠온 물을 받아 마셨지요. 물을 마신 다음 큰 기침까지 하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 댁 종이 식힌 대로 그날 밤 대감댁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귀화장을 뜯고 대감이 자는 방에다 긴 대롱을 박았지요. 그 대롱 구멍으로 대감에게 공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롱으로 나가는 소리는 그냥 들어도 귀신 소리 같은데 그런 소리가 느닷없이 천장에서 났으니 대감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대감이 뇌물을 먹고 과거에 합격시킨 사람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불러댔습니다. 그러자 대감이 발발 떠는 소리로 천장을 향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더냐. 네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든 사람이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감이 발발 떨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과거에 어디서 온 암흑애를 합격시켜야 한다. 만약 합격시키지 않으면 여기 이름 적히니 문서를 당장 임금님께 가져다 바치겠다고 말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음날 합격자 명단을 보았더니 도령님 이름이 떡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급제도 아니고 장원 급제였습니다. 대감이 겁을 먹어도 단단히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내 아들 놈을 장원 급제 시켰단 말이냐. 고맙다 고마워. 주인은 고맙다며 돌새를 덥서 껴안으려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손을 멈추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냥 급제도 아니고 장원 급제라니 내 녀석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냐. 주인이 눈을 부릅뜨며 노려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령님이 오시면 금방 들통날 텐데 저도 보시다시피 모가지가 두 개나 세 개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뿐입니다. 양반이든 상놈이든 제 모가지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새낸 제 모가지를 가리키며 눈을 부릅뜬습니다. 더구나 그런 일이 아니면 도령님이 어디서 돈이 나서 저렇게 잘 빠진 말까지 사서 저를 태워 보내셨 겠습니까. 장원 급제 방이 붙자마자 서울부자가 당장 도령님을 사위 삼겠다고 나서면서 어서 집에 가서 장원 급제한 소식부터 전하라고 저한테 자기 말을 주면서 등을 떼밀기에 저는 말을 타고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서울부자가 사위를 삼겠다고? 그럼 내가 아들 덕분에 서울부자하고 사동까지 맺는단 말이냐? 주인은 주인은 돌새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웠습니다. 당장 종문서를 태운 다음 바로 나를 받아 며칠 뒤에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때마침 동네에 팔려고 내놓은 기와집이 있어 그 집을 사서 살림까지 차려주었지요. 돌새는 꽃같은 아내와 날마다 깨가 쏟아졌습니다. 보름쯤 뒤에 그 집 아들이 서리 맞은 호박잎골로 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이놈아 과거에 합격한 녀석이 어째서 상판이 그렇게 사흘 굶은 늙은이 상판이냐? 제가 과거에 합격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돌새가 거짓말을 했단 말이냐? 그 녀석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들은 희멀건 눈에서 대본에 번개볼이 번쩍 했습니다. 이 녀석을 죽여도 그냥 죽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 녀석을 죽여도 여러가지 벌로 죽여야겠다. 그 녀석이 내 누이 신세까지 망쳤다. 누이 신세까지 망치다니요? 아버지 말을 들은 아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몽둥이를 들고 돌새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방으로 들이 닥쳤지요. 돌새는 낮잠을 자고 있다가 눈을 껌뻑이며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쉬지 마십시오. 그렇게 편하게 죽여서는 안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몽둥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보득보득 이를 갈며 돌새를 묶었습니다. 잠결에 당한 돌새는 어느새 결박진 맹공이 꼴이 되었습니다. 돌새는 혼자 허허 웃었어요. 이놈이 웃기는 왜 웃느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더니 꽃같은 신부한테 퐁당 빠져 도령님 오실 날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제가 알고 있으니 쳐서 죽이든 말려서 죽이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꽁꽁 묶인 돌새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당장 죽이지 않고 말려 죽인다는 말에 그 사이 무슨 방법이 있겠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냐 너는 이제 염라대왕이 내 녀석 외할아버지고 저성사자가 내 녀석 외삼촌이라도 살아날 길이 없다. 아들은 이를 부득부득 갈며 악을 썼습니다. 이 녀석을 망태기에 담아서 저 아래 강구비 낭떠러지 소나무 가지에 대롱대롱 묶어둡시다. 이런 녀석을 어떻게 처치하는지 세상 사람들한테 며칠 동안 구경을 시킨 다음 낫으로 끈을 잘라버립시다. 좋은 생각이다. 너는 돌대가리도 예사 돌대가리가 아닌데 그런 궁리 하나는 잘 돌아가는구나. 죽여도 그렇게 죽여야 푸니 풀리겠다. 그들은 돌새를 새꼴 망태기에 담아 작대기를 꿰어 떠매고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 높은 벼랑에 네댓길이나 되는 소나무가 한 그루 강 위로 비세듬이 몸뚱이를 눕히고 있었어요. 아들이 끙끙거리며 소나무로 올라가서 맨 끝 가지에다 망태기를 달아 맺습니다. 너 같은 녀석은 죽여도 어떻게 죽이는지 세상 사람들한테 며칠 동안 구경을 시킨 다음에 죽일 것이다. 아들과 아버지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놓고 돌아섰습니다. 돌새는 할 일 없이 망태기 속에 매달려 대롱거리고 있었지요. 그날부터 벌써 소문이 나서 길 가던 사람들이 망태기를 건너다 보며 깔깔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저 아래에서 무거운 짐을 짓고 한쪽 다리를 몹시 절뚝거리며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그 사람이 지고 오는 것은 유기 그릇이었지요. 유기 장수는 성한 사람도 오르기 힘든 비탈기를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유기 장수를 본 돌새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새는 신고산 타령을 아주 신나게 흥얼거렸습니다. 유기 욕' 요기 더보기 명ность 욕!!!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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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 유기 장수의 날에는 무슨 꼴이 되겠소 그 아래 저 시퍼런 강물이 안 보인단 말이오 걱정도 발자욕을요 남의 일에 웬 걱정에 그렇게 요란스럽소 나는 지금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기본인데 이럴 때 노래를 안 부르면 언제 부른단 말이오 세상에 다시 태어나다니 거기서 떨어지면 다시 태어나기는커녕 대번에 물귀신이 들판인데 그게 무슨 정신나간 소리요 어허 그렇게 궁금하시거든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소 나는 이 세상에 나서 지금까지 무엇하나 부러운 것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하지 소원이 있었소 한쪽 다리를 몹시 절기 때문에 다리를 절지 않는 것 그것 하나가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오 사람이란게 개똥밭에서 이슬을 받아 먹고 뒹굴어도 몸뚱이가 온전해야 그것이 제대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반고석에 들어박혀 구둘장만 지고 살았소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 오신 스님께 시주를 듬뿍 했더니 스님께서 내 다리를 보시고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스님이 저는 다리를 안절개할 비법이라도 가르쳐 주시더란 말씀이오 물으시는 말씀이 바로 대답입니다 강가 낭떠러지에 동쪽으로 뻗은 소나무가지에 사흘만 매달려 있으라고 하십디다 그래서 당장 식구들한테 말해 이리 달려와서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절던 다리가 온전한 다리가 되었단 말씀이오 어허 그 양반 성질도 급하기는 우물가에서 숭룡 찾겠소 오늘이 바로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리를 만져보니 두 다리가 제대로 짝이 딱 맞아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이 세상에 두 번 태어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유기장수는 자기 다리를 한 번 내려다보고 다시 튀어나올 것 같은 눈으로 돌새를 건너다봤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려오지 않고 어째서 그러고 계시오 식구들이 와야 내려가지 내가 어떻게 혼자 내려가겠습니까 우리 집에서는 하루가 딱 차면 오려고 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올 겁니다 그럼 내가 내려 드릴까요 나도 한쪽 다리를 절기는 하지만 나무 타는 솜씨는 다람쥐도 저리 가랍니다 당신도 다리를 절다고요 안 됐구려 그럼 나를 한 번 내려 보시겠소 유기장수는 제풀에 신이 나서 훌쩍훌쩍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돌새를 끌어내려 망태기를 벗겼지요 돌새는 조심조심 걸어봤습니다 다리가 멀쩡했습니다 다리가 멀쩡했습니다 허허 이렇게 신통한 일이 있단 말인가 돌새는 다름질을 쳐보기도 하고 제자리에서 뛰어보기도 하고 땅 제주까지 넘었습니다 나도 이제 어엿한 사람이 되었네 돌새는 만세라도 부르듯 두 손을 치켜올리며 목이 찢어져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보시오 나도 거기다 얼른 좀 매달아 주시오 이제 보니 당신도 다리를 절는구려 과부 서름은 과부가 알더라고 여태 고생하고 살아온 심정 잘 알겠소 그럼 당장 매달아 드리지요 유기장수는 한시가 급한 듯 돌새가 벗어놓은 망태기를 얼른 뒤집어 썼습니다 돌새는 망태기를 단단히 묶지 않고 대충 얽어서 나뭇가지에 달아맸습니다 사흘만 그러고 계시면 거뜬할 거요 이 유기는 내가 지고 가서 팔아드릴 테니 안심하고 지그시 참고 계십시오 아이고 제 장사까지 해주시다니 내가 오늘 지옥에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식구들이 오기 전에 누가 와서 망태기 끈을 잘라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앙심을 품은 작자가 내가 여기 매달려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아무 말도 말고 그대로 물에 빠졌다가 헤엄쳐 나오시오 그래도 저는 다리는 제대로 발라질 것입니다 예예 알았습니다 돌새는 유기짐을 짊어지고 상구비를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인 영감과 아들이었습니다 돌새는 얼른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새 그 못된 녀석 어제가 그 녀석 재삿날이다 사흘이나 굶었으니 강에 빠져 강물이나 배 터지게 퍼머시고 죽으라고 하자 아버지와 아들은 바람같이 달려갔습니다 돌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숨어 있었지요 조금 있자 부자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 녀석을 저취하고 나니 아리던이가 다 빠진 것 같다 아버지와 아들은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돌새는 숲에서 나와 동네로 들어갔지요 그리고는 주인집 대문을 썩 들어섰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돌새를 본 부자는 그 자리에 말뚝이 되었습니다 주발만해진 눈들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요 돌새는 토방에다 유기짐을 텅 바치고 작대기를 괴습니다 아이고 무겁다 돌새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식구들이 다 나와서 멍성하게 보고 있었지요 지금 네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거든 썩 물러가거라 귀신이라니요 저를 그렇게 좋은 대로 보내주셨으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은혜를 갚으려고 이렇게 유기부터 한 짐 지고 왔습니다 뭐? 은혜를 갚으려고 유기를 한 짐 지고 와? 저는 세상에 그렇게 희한한 데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선 물부터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새는 운을 떼놓고 차근하게 부엌으로 돌아가서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감님께서 나스로 망태기주를 자르실 적만 하더라도 영간마님께서 저를 죽이려고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 보니 강바닥에 이런 유기가 끝도 갓도 없이 널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유기를 보는 순간 벗득 영간마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간마님께 그렇게 깊은 속셈이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는 정 가는 정으로 우선 이렇게 유기부터 한 짐 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강물 속에 들어갔더니 강바닥에 임자 없는 유기가 쫙 깔려 있더라 이 말이냐 조인 영감과 아들 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 눈이 화등잔 같습니다 뻔히 알고 계시면서 새삼스럽게 무얼 물으십니까 이 앞 들판만큼 넓은 들판에 유기그릇이 끝도 갓도 없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유기그릇 하나에 값이 얼만데 유기가 그렇게 많이 널려 있다니 그게 정말이냐 옛날에는 유기그릇이 아주 비쌌습니다 정말이지 않고요 그럼 제가 어디서 이런 유기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렇구나 가만히 있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식구들이 모두 나가서 지계를 지고 대야를 하나씩이고 강물로 가자꾸나 영감은 불이 나게 서둘렀습니다 돌세 내가 강물길을 잘 알 테니 어서 앞장 서거라 길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소나무 아래 있는 바위에서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강바닥에 유기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물로 아무렇게나 풍덩 뛰어들기만 하면 바로 그 밑에 유기가 쫙 깔려 있다 그 말이지 두 말 하면 잔소리지요 아 저는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사흘이나 굶었으니 그렇겠구나 그럼 어서 밥을 먹고 따라오너라 먼저 가십시오 밥을 먹고 아내하고 곧바로 가겠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우리가 먼저 뛰어들어 유기를 모으겠다 주인과 아들이 앞장섰고 식구들이 모두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그 후로 식구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돌세는 그들이 달려가는 것을 보고 느긋하게 웃으며 그 집을 지키며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양반을 놀린 돌세 이야기에는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노비인 돌세가 재치와 배짱으로 주인과 대감 등을 골탕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애먼 유기장수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랍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지혜에 놀라고 통쾌해서 가슴이 후련해지기도 합니다 돌세가 만약 양반집에서 태어나 제대로 공부했다면 아마 큰 인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